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죠?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에 축척변경. 축척변경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 어렵게 해가지고 두 문제 냈죠. 중요한 파트다. 축척변경은 말 그대로 축척을 바꾸는 건데, 지도에는 축척이 있다고요?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길이를 종이 위에다 줄인 비율, 지도라고 하는 것은 종이 위에다 줄여서 그린 거잖아요. 줄인 비율을 뭐라고 한다? 축척 그래요. 축척. 축척이 1,000분의 1이다. 그러면 이 지도는 실제 길이를 1,000분의 1로 줄였다. 이런 뜻이죠. 그럼 500분의 1 축척하고 1,000분의 1 축척하고 뭐가 더 큰 축척이냐? 500분의 1 축척, 1,000분의 1 축척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어렸을 때랑 좀 다른데 지금은 축척의 대소는 숫자 자체 크기로 얘기해요.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하고 분수예요. 뭐가 더 큰 숫자죠?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 뭐가 더 큰 숫자예요? 500분의 1 더 큰 숫자잖아요. 500분의 1이 대축척이에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큰 축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걸 축척변경이라고 하는데 목적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척은 지적도에서만 해요. 축척변경은. 그러니까 지도 그러면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야도에서는 축척변경 하는 걸 안 해요.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정밀도를 높이고 싶다. 그럼 정밀도를 높이고 싶다는 얘기는 개발등을 했다는 얘기라고 해요. 그럼 임야도에 있는 토지는 지적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였죠? 등록전환. 그러니까 임야도에 있는 건 등록전환을 하는 것이고 축척변경이라는 것은 어디서만 한다? 지적도에서만 합니다. 맨 위에 보시면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지적도 체크하시고, 지적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그럼 틀린 짐입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축척변경이에요. 축척변경. 옛날 한 20년 전 문제이긴 한데요. 기출문제.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제가 가로 세로 100m짜리 토지가 있다고 할게요. 가로 세로 100m 모양의 정사각형의 토지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그 토지를 만약에 1,000분의 1 지도에 그린다. 1,000분의 1 지도에다가 가로 세로 100m짜리 토지를 등록한다고 할게요. 그럼 이 지도 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로 세로 100m야. 그러면 10cm로 나오겠죠?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이게 실제로 얼마라고요? 100m. 100m인데 지금 지도가 뭐라고? 1,000분의 1로 줄이라고. 1,000분의 1로 줄이면 종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100m, 1,000분의 1로 줄이면 0.1m죠? 살다 보니까 1m 몇 센치? 100cm, 100cm. 0.1m니까 몇 센치가 돼? 10cm가 되는 거죠. 가로 10cm, 세로 10cm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똑같은 100m짜리 토지인데 500분의 1로 그립니다. 500분의 1에다가 등록을 한다. 그럼 얼마로 줄였다는 얘기예요? 500분의 1로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cm가 될 거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000분의 1하고 500분의 1하고 뭐가 더 큰 축적? 500분의 1,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되면 토지가 같은 종이 위에서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게 뭘 높인다고? 정밀도를 높여요. 근데 아까 조문에 지속도에 등록된 무엇의 정밀도?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인다.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모양의 토지가 있어요. 실제로 원 모양의 토지예요. 그럼 이것을 작은 축적으로 이룬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모양인데 경계점을 4개만 잡아줄 수 있어요. 이게 이 토지가 이런 토지다 라고 그냥 등록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측량을 할 때 이 토지의 경계점을 4개만 잡은 거죠. 우리 토지는 경계가 직선이어야 된다. 우리나라 토지는 반드시 직선, 곡선이 될 수가 없다고.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라도 그냥 대충 측량해주면 경계점이 4개다.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고. 이것을 이 토지를 더 정밀하게 측량해주면 이런 토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더 정밀하게 가면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그럼 이게 뭐죠? 경계점이잖아요. 그럼 경계점이 더 많아질수록 토지를 더 정밀하게 측량해 준 거예요.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축첩경계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 지도에서? 지적도에서. 그 다음에 2번의 대상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담 어느 하나에다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자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축첩변경 누가 하는데요? 지적소관청이 하는 절차는 소유자들이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바깥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어요. 신규등록은 의무 있나요? 신규등록, 등록전화 이런 거 지난 시간에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잖아요. 축첩변경도 토지이동의 일종인데 의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축첩변경 하냐면 박스안에 1. 잦은 토지이동으로 1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처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이동에 따라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럴 때 하는 게 뭐다? 축첩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은 종이 위에서 하나의 지도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종이 위에서 또 작아져요. 토지를 이렇게 분할하다 보면 점점점점 다가지냐고.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 위에서 더이상 제 더위가 곤란해. 그럴 때 뭐 한다고? 축첩변경하는 거예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번에 하나의 지본부여적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지적공부 공부하셨을 때 중동에 지적도 16장이 있었죠. 세긴도 기억나세요? 세긴도. 그 십자가 모양의 세긴도. 그러면 같은 하나의 동, 리에 우리나라는 중동에 지적도 한 장이 있는 게 아니죠. 중동에 지적도가 16장이 있었잖아요. 그럼 같은 동에 지적도도 여러 장이 있는데 같은 동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다 보면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고. 같은 중동 지적도인데 중동 1번 지적도는 축척이 1,000분의 1인데 중동 2번 지적도는 축척이 1,500분의 1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럼 같은 동이면 축척이 통일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축척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축척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0분의 1하고 500분의 1 혼재되어 있어요. 중동이. 그럼 뭘로 통일시켜야 돼요? 500분의 1.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경우도 할 수 있다고요? 하나의 지번 부여적이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것도 기출문제가 서로 다른 축척의 임야도가 있는 경우가 X인 거죠. 축척병에서 임야도라는 글씨 나오면 무조건 X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외울 것도 아니고 X타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자꾸 익숙하게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자전 토지동으로 인하여 1필주의 규모가 작아서 토지동 정리하기가, 토지동 결정, 지적병 정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하는 토지이동은 축척병령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의 지번 부여적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 하는 토지이동은 축척병령을 찾으시라고요. 축척병령을 하는 경우 두 가지 문장을 표현하시고요. 기억하시고 축척병령 절차가 나오는데 축척병령을 하려면 제일 먼저 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 얻은 다음에 축척병령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축척병령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결. 그 다음에 시도의사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축척병령. 축척병령. 축척병령을 제일 먼저 뭐하라고요? 동의. 동의. 그 다음에 의결. 의결. 그 다음에 승인. 승인. 우리가 지적병에서 승인하면 다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야 돼요. 국토장관 승인하면 안 돼요. 시도의사의 대의상에 승인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숫자들은 4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축척병령이라는 게 원래 목적은 정밀성을 위해서 하는데 통일성. 통일성을 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런 목적으로 축척병령은 특징이 뭐냐면 요게 필요가 없어요. 요게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목적으로 할 때. 통일성을 목적으로 할 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더 아랍이 보시면. 축척병경 위원의 의결. 시도의사의 승인 필요가 없는 경우. 보이세요? 밑에 박스. 맨 밑에 박스. 뭐가 필요 없는 경우에요? 요. 의결. 그 다음에 승인. 요게 필요 없는 축척병경도 있다. 보시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첫째. 합병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병경. 우리가 지난번에 합병하려고 하는데요. 토지 두 개를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축척이 지적도에 있어. 그럼 합병이 안돼요. 합병하려면 그 양쪽 토지 축척이. 같아야 돼. 축척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합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축척이 달라. 합병 못하죠. 어떻게 하면 합병이 돼요? 축척을. 같게 만들면 합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축척 바꾸는 이유는. 변경하는 이유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정밀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뭐가 필요 없다고. 의견이나 신경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도시기반의 사업적인 토지로서 그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그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도로가 있구요. 시내 외곽 쪽으로 나가다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막 논밭이에요. 논밭인데. 가운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는 동네도 있죠. 옆에는 다 논밭인데. 외곽에 가시면.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택지개발직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택지개발을 한대요. 이제 수용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시기발사업 등이에요. 그러면 무슨 측량 하죠.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그럼 도시기발사업 등을 할 때는. 수용등을 해야죠. 도로도 새로 내면서 토지 반듯하게 다시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시기발사업을 할 때는. 보통 그 동네를 축척을 500분의 1로 많이 해요. 몰라 한다고요. 500분의 1. 근데 이 동네가 기존에 1,000분의 1이었어요. 그럼 1,000분의 1을 뭘로 바꿔요. 500분의 1로 바꾸는데. 바꾸는데. 여기는. 여기는.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예요. 지금 무슨 사업 한다고요. 도시기발사업 등.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 있냐고. 여기 지금 아파트 같지 않아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래서 재작년에 중공한 거예요. 새 아파트야. 부시기도 좀 그래.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지역인데. 사업 시행적인데. 사업 시행적 안에 있는데도. 사업에서 제외되는 토지들도 있다고. 이해되시죠? 존치지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 토지들은 그냥 두는데. 종전지도가 몇이었죠? 종전에. 1,000분의 1인데. 옆에 땅들은 다 뭐로 바꿨어? 500분의 1로 바꿨죠. 그럼 이것도. 옆에 있는 거랑 맞추려고 500분의 1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이것도 무슨 목적으로? 통일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글을 자꾸 읽으시면서 음미를 하세요. 2번 읽어보시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적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접 변경하는 경우. 글을 읽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병하려고 축접 변경하는 경우.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를 축접 변경하는 경우. 이럴 때는 특징입니다. 이게 필요가 없다. 의결이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제목. 의결이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축접 변경. 자 되셨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2번을 갑니다. 파란 2번. 제목이 뭡니까? 시행공고. 자 그럼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의, 의결, 승인받고 승인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시행공고에요. 지체 없이 시행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공고가 나면. 밑에 3번에 소유자들은 경계 표시 의무가 생겨요. 축접 변경하게 되면요. 측량을 새로 해요. 측량을 새로 하는데. 종전의 지적도는 무시되는 거에요. 현황에 맞게 새로 측량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여기가 내 땅이라고. 현황대로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요. 땅에다가. 여기가 내 땅이라고 표시한다고. 뭘 표시한다고요? 경계를 표시. 이때 경계라고 하는 것은 점유경계에요. 현실상태의 경계 얘기하지. 종전의 지적도사기 경계 이런 거는 다 무시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축접 변경식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시행공고를 현재 뭐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경계. 실제 경계 이내. 현장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 숫자는 다 체크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3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새로 측량을 해요. 새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측량을 새로 해주는데. 읽어보면. 소관청은.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축접 변경. 측량을 통하여. 축접 변경이 시행적의 각 필지 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표를. 새로 정해요. 토지 표시가 싹 바뀌네. 토지 표시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표 6개였잖아요. 그럼 축접 변경을 한 대. 이 동네. 그럼 소재는 그대로죠. 행정구역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씩 따져볼게요. 우리 공부에. 지번. 새로 정해요. 축접 변경할 때. 지번. 새로 정합니다. 새로 싹 고쳐요. 어떤 방식으로 고쳐. 도시개발사업 방식. 도시개발사. 우리가 도시개발사. 아까 그림이 있었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토지가 다시 확정되죠. 그래서 측량 이름이. 지적확정. 지적확정. 자꾸 입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지적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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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할 때. 다시 그 그림 떠올려 보세요. 옛날에 논밭치였는데. 택지개발직으로 지정이 됐다. 그럼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면. 수용동원에서 필지를 새로 정한다고요. 반듯반듯하게. 도로도 새로 내고. 그럼 무슨 측량이에요. 지적확정 측량을 해요. 그럼 지번도 새로 붙여요. 지번도 깔끔하게. 새로 붙이는데. 무슨 번호로 붙인다. 원래 논밭치였을 때. 이 동네에 원래 지번이 있나. 논밭치였을 때도 지번이 있었잖아요. 그럼 종전의 지번 중에서. 본법만으로 부여한다. 기억나시죠. 그럼 도시개발사업 할 때. 그 지번 부여 방법. 그걸 준용하는 경우.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쓰는 경우가. 세 개가 더 있다. 축첩변경. 지금 하는 거. 축첩변경.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세 개. 세 개는 도시개발사업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첩변경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번 새로 부여해요. 그 다음에 지목. 지목도 현황에 맞게 새로 부여해요. 지금 축첩변경 할 때요. 기술자들이. 측량기사 등이 현장에 오나요. 아까 소유자들이 말툭 박아놓은 거 가지고. 와서. 측량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봤더니. 봤더니. 이 토지가 지금 현재까지. 토지 대장에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대장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집이 있네. 그럼 그동안 뭘 안 해놨다는 얘기죠. 지목변경. 이 건물이 불법건축으로는 아니야. 그러면 지목을 전해서. 대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현황대로 지목도 대로 바꿔줘야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축첩변경 하면 싹 거치는 거예요. 지본도 새로 정하고. 그 다음에. 지목도 현황대로 새로 정하고. 지목. 그 다음에. 측량 새로 하니까.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걸 싹 다 새로 정하는 겁니다. 개념 잡으셨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축첩변경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좌표도 새로 정합니다. 기존에는 없었다가도. 그리고 좌표등록 지역이 어디죠. 좌표등록 지역.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토지에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 좌표등록하는 동네가 두 군데잖아요.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하고 축첩변경하는데. 지금 하는 거.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측량으로 얘기하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데 하고 축첩변경측량인데. 한 세 번 했죠 지금까지. 한 백 번은 해야 됩니다. 자. 좌표등록지역이 어디라고. 도시개발사업하고 축첩변경하는데. 이 두 군데는 뭘 등록한다. 좌표등록합니다. 뒤에 안 가도 되겠죠. 뒤에 갔는데 별표가 있으면 또 심란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하고 축첩변경하는 데는 뭘 등록한다고요? 좌표로 등록합니다. 면적도 새로 측량을 해요.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첩변경 전의 면적과 축첩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첩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변경하고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동그란 치시고 항상 우리 지적변에서 규범적으로 하시면 돼요. 오차는 허용범위 이내냐 허용범위를 초과하느냐 경우수로 나누면 돼요.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첩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변경해요. 그 다음에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동그란 치세요. 축첩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변경해요. 그러면 지금 면적을 새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써져 있던 면적하고 새로 측량한 면적이 다를 수 있냐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면 어떻게 하래요? 그냥 전의 거 그냥 써. 전의 면적으로 결정변경을 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지금 한 게 더 정확한 거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면 무슨 면적으로? 후의 면적을 결정변경을 합니다. 그럼 이게 전후 면적의 오차처리 나왔던 때가 지난번에 등록전환 할 때 나왔었죠. 등록전환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축첩변경도 내는 거예요. 등록전환이 뭐였죠?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거잖아. 옮길 때 새로 측량이야. 새로 측량해. 그럼 새로 면적을 계산했더니 종전 임야대장의 면적하고 새로 측량해서 나온 면적이 다를 수 있냐고 다를 수 있다. 그때도 오차가 허용범위. 인행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측량 그대로 돈을 가는데 그걸 자꾸 법표현으로 하시라고 그래야지 문제가 쉬워져요.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뭐라고요? 자꾸 입을 떼셔야 돼. 입을 떼셔야지. 머리는 다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난다니까 입으로 해봐야 돼.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해요. 그 다음에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때도 똑같은데 그때는 다만 다른 점이 임야대장을 고추고 해야 되죠.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어떻게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 그게 뭐 할 때 처리? 등록전환. 그 다음에 요거는 축첩 변경할 때 처리예요. 축첩 변경할 때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면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는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되셨죠? 그럼 이렇게 새로 정했으면 새로 정한 것들을 써 둬요. 써두는 종이, 서류 이름이 지범별 조서예요. 재작년 문제입니다. 제가 요새 시험 유행하는 문제가 지저법 유행하는 문제가 서류 이름들 물어본다고 했어요. 작년에는 지적식량 수행 계획성으로 봤고 재작년에는 이거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냐고요. 이름. 지범별 조서. 요거 조사된 것을 지범별 조서. 필지별, 지범별로 조사한 서류예요. 그래서 이게 전에는 몇 번지였는데 축첩 변경하게 되면 후에는 몇 번지로 바뀌고 전에는 면적이 뭐였는데 후에는 뭐로 하고 전에는 지목이 뭐였는데 후에는 뭐로 하고 이렇게 비교한 뭘 만든다고요? 조서. 이름이라고 해요. 지범별 조서. 지범별 조서. 자, 5번입니다. 지범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축첩 변경하는 동안에는 이게 바꾸고 있는 중이니까 바뀌는 중이니까 지적공부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축첩 변경하는 동안에는 건드리지 말라고. 정지. 그 다음에 7번에 뭐가 납니까? 청산이 남아요. 청산. 청산은 왜 하냐면 이 면적에 증감이 있어서 축첩 변경하면 면적이 바뀌잖아요. 축첩 변경하게 되면 내 땅이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준 내 땅 전에는 100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축첩 변경했더니 100일로 해주겠대. 그럼 내 땅 넓어진 거죠. 아까 축첩 변경하면 면적 새로 정하냐고 그럼 옛날하고 면적이 달라질 수 있냐고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 땅이 100제곱미터라고 등록되어 있었는데 내 땅이 101로 해주겠대요. 그럼 면적이 늘어난 거죠. 면적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익 본 거니까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되고 괜히 축첩 변경하는 바람에 내 땅이 작아지게 등록될 수도 있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손해본 거잖아요. 손해본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돈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청산. 무엇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돈으로 기사자인해 주는 뭘 한다? 청산합니다. 청산. 청산하는데 이게 청산 절차예요. ... 책 읽기 전에 한번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청산하는데 돈으로 개산해 줄 건데 돈을 개산해 주려면 이 토지가 얼마짜리 토지인지를 알아야죠. 제곱미터당 얼마씩 계산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토지가 얼마짜리인지를 먼저 뭐 해야 돼. 조사를 해야 돼. 조사. 요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가격 조사를 하고 청산해 줄 때 공시지가로 청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용할 때 공시지가로 해주나. 그럼 난리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세등을 조사해 가지고 얼마로 하겠다는 것을 가격을 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조사래. 이게 실제 얼마에 걸렸는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격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 가격 조사인 것을 가지고 제곱미터당 어떻게 쳐줬다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의결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의결. 의결을 하고. 의결한 다음에 정해졌으면 이렇게 정했다고 공고를 해요. 공고하고 공고 안 하면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아가시오라고 수령통지서 보내고요.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시오하고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줘요. 20일내에 보냅니다. 그러면 납부하고 소관청에서 돈을 줘야 되겠죠.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너무 적게 쳐준다고 뭐 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절차예요. 청산 절차예요. 네. 청산 절차. 오른쪽에 읽어보시면 동그라미 2번. 117페이지. 지범만을 제 못한 금액 결정. 면적증금에 대해서 청산을 하고자 하는 때는 축적변경의 의결을 거쳐 지범만을 제 못한 금액을 정해야 된다. 청산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니은 번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를 현재 기준. 밑줄. 시행공고를 현재. 항상 축적변경 조문에서는 무슨 뭔지 현재 기준을 할 때 앞에 분만은 시행공고일 현재예요. 항상 기준일자가 언제라고요. 시행공고일. 시행공고일. 재작년 기출문제.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축적변경 시행적 토지에 대한 지범만을 제 못한 금액을 미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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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사 한번 주춰보세요. 조사. 주어가 뭐죠. 주어. 주어. 조사. 누가. 지적소관청. 맨 앞에. 지적소관청. 조사해서 어디에다 줘라. 축적변경에 제출해. 그러면 축적변경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위에, 기역번에 의결화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문 순서로 되어 있는데 시간적 순서는 먼저 뭐하는 거예요? 니은 번에 먼저 있는 거죠. 먼저. 가격을 조사해. 주어 시험에 냈어요. 누가 조사한다고? 지적소관청. 축적변경 위원회가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소관청이 가격 조사를 해서 자료를 누구에게 제출. 축적변경 위원회에 제출하면 의결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축적변경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의결하고. 그럼 의결했으면 결정됐으니까 알려요. 공고한다고. 밑에 공고. 며칠 이상 공고하라.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며칠 이상. 15일 이상. 파란 글씨 있어요. 그러면 공고하고 나서 고지서 보내요. 돈 내라고. 납부. 고지. 수령. 통지. 며칠 이내. 20일 이내. 자. 그러면 그 동그라미 2번. 그 고지를 받은 자들은 얼마 이내 내냐면 6개월 이내. 자주 나온 문제입니다. 6개월. 내야 되는 사람도 6개월이고요. 소관청에서 지급하는 것도 6개월. 돈 주고 받는 건 다 6개월. 6개월. 5번에 가시면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청산금에 관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용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1개월 이내. 그러면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의개월을 또 한다고요. 축적변경에서. 얼마 이내에게 알려주라고요. 1개월 이내. 그러니까 이의신청하는 사람도 1개월. 1개월.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1개월. 그래서 이의신청 나오면 무조건 1개월. 1개월. 재작년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청산금 왔다 갔다 할 때. 그럼 차액의 처리는 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도는 부담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라고 확정공고. 뭐라고요. 확정공고. 언제 확정공고 하냐면.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청산금 납부지급. 맨 위에. 청산금 납부지급 완료되었으면. 확정공고합니다. 그러면 양가로 2번에. 토지 논식이. 축축시행적인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언제요. 확정공고일에. 확정공고일에. 아직 등록을 안해도.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총탁해요. 등기부도 고칠 일이 있으니까. 등기소에다가도. 너네 고칠하고. 등기를. 촉탁하고. 그 다음에 대장도 새로. 정리하고. 이런 절차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축첩변경. 축첩변경. 자꾸 보셔서 외우셔야 되는데. 전체 큰 틀로 보면. 축첩변경 할 때. 공고를 몇 번 해요. 공고. 공고. 세 번 해요. 세 번. 축첩변경 전체 흐름을 보시면. 공고를 세 번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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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났을 때. 확정공고. 앞뒤로. 시행공고. 확정공고. 기준일자는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기준일자는 언제. 시행공고일 현재. 이렇게 되고.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시기는. 확정공고일에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중간에 한 번 공고하는 게. 청산금 결정됐다고 공고하죠. 청산금 결정. 그래서 공고 총 몇 번 한다고. 세 번 합니다. 이때 공고 기간이. 조문에 있는 게. 앞에서 뒤로 갈수록 줄어요. 여기 22일. 시행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그 다음에 요게 15일 이상. 그 다음에 요거는 없어요. 요거는 며칠 이상 공고하라.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20, 15, 무예요. 공고 세 번일 때. 뒤로 갈수록 줄다고. 앞에가 며칠. 20일. 그 다음에 중간에가 15일. 맨 끝에가 없고요. 그 다음에. 축첩 변경할 때. 의결 몇 번 해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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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이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요 의결. 요 의결. 요 의결. 요 의결. 의결. 글씨가 몇 개 남아. 세 개. 그러면 요거 어디서 의결하는 거예요. 축첩 변경. 뭐라고요. 축첩 변경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쓰지 마시고 연결됩니다. 요 때는 무엇에 관해서 심의할까요. 의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시행 공고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심의 의결하는 거예요. 시행 계획에 관한 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무엇에 관한 거예요. 계획에 관한 거. 계획에 관한 거. 계획에 관한 거. 의결하고요.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요 때는 무엇을 의결할까요. 청산금. 청산금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의결한 거잖아요. 요건 무엇에 대해서 의결하는 거죠. 그죠. 무엇을 받은 거에요. 이의신청. 그럼 보이세요. 이게 축첩 변경위원의 심의사항이에요. 축첩 변경위원에서 심의하는 거. 무엇에 관한 거. 시행 계획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청산금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오는 거. 기타는 외울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보이시면 되고. 숫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동의. 기억나나 한번 보세요. 얼마의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의결 거치고. 승인. 시도의사장 승인. 승인이 떨어지면. 지처 없이 뭐하고. 시행 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사. 그럼 공고 하나면 말툭 박아야 돼. 소유자들은 어. 야. 우리 동네 축첩 변경한다. 여기가 내 땅이야. 라고 말툭 박으라고 했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 말툭 박아야 돼. 30일 이내. 그럼 그걸 가지고. 측량하고. 그 다음에 지번별. 조서 만들어. 그럼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청산하에요. 청산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가격을 알아야 돼. 조사를 해. 누가 조사.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의 조사에서 제출을 누구에게. 축첩 변경에다가 내면. 어디서 심의의결. 축첩 변경에서 심의의결해요. 그럼 결정이 됐어. 그럼 공고해요. 결정됐다고. 공고. 요거는. 15일. 요거 20일로 잘 내거든요. 20일 공고는 저기에요. 뒤로 가서 준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며칠 이상. 15일 이상 공고. 공고가 났어. 그러면 고지서 보내요. 돈 내라고. 받아가라고. 고지서. 요거는. 20일 이내. 보냅니다. 그럼 돈 내야 돼요. 돈 내고 하는 것은. 6개월 이내 납부하고 지급해야 돼요. 근데 이신청 할 수 있나. 이신청 고지를 받으면. 한 달 이내. 한 달 이내 신청하고. 의결도. 한 달 이내. 여기 이렇게 묶여요. 납부 지급 다 6개월. 이신청 다. 1개월. 1개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뭐한다. 확정 공고. 지차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확정 공고 하면 뭐가 있는 것을 본다.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요거는. 책에. 정리는 안되어 있는데. 조문이 나열되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 효력이. 언제 생기는 거냐. 원칙. 등록할 때에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란 말은 뭘 안해도. 등록을 안해도. 자 여러분들. 신규 등록 언제 효력이 생겨요. 언제 신규 등록이 된 거에요. 자. 느낌.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라는 게 어떤 게 있죠. 뭐. 신규 등록. 지난주에 했던 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금 하고 있는 축저병.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효력이 생기냐고. 그럼 신규 등록. 자. 바다를 매립해서 신규 등록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신규 등록이 된 거에요. 등록했을 때.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럼 땅은 생겼나요. 매립했으니까 땅에 매립중공이 되었어. 그럼 땅은 생겼냐고요. 땅은 생겼는데 대장에 아직 쓰지는 않았어. 대장에 아직 쓰지는 않았어. 뭘 안했다고. 등록은 안했어. 그럼 땅은 있지만 신규 등록은 안 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신규 등록이라는 것이 효력이 생기려면. 뭘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돼. 자.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허가를 해서 집을 지었어. 집을 지었어. 그럼 실제로는 용도가 바뀌었나. 지금 이제 밭으로 안 쓰고. 집을 지었다니까. 그럼 주택의 부주로 쓰인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용도가. 대로 바뀌는 건 바뀌어야 되는데. 대장에는 지목을 안 바꿔놨어. 그럼 지목 변경이 안 된 거죠. 개념 이해하셨나. 그럼 대장에다가 대라고 써야 뭐가 된 거예요. 지목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효력이 생긴다.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그런데 예외. 예외라는 말은 무슨 뜻? 뭘 안 해도. 등록을 안 해도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치는 경우가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항상 예외가 잘 되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축첩 변경입니다. 축첩 변경도 토지 이동이냐고. 토지 이동이냐고. 축첩 변경은 등록을 안 해도 언제. 확정 공고일. 금방 봤던 거. 확정 공고일에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뭘 안 해도. 아직 등록을 안 해도. 아직 쓰지는 않았잖아요. 쓰지 않아도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되셨죠? 그 다음에 좀 이따 가실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도 분할, 합병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럼 도시개발 사업 할 때는 중공되었을 때. 언제요? 중공되었을 때. 뭘 안 해도. 등록을 안 해도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이 바뀌었대요. 그럼 토지이동인가요? 행정구역 변경도 소재가 바뀌는 거니까. 토지이동인데. 요거는 변경된 때. 변경된 때 변경된 것으로 봐요. 뭘 안 해도. 등록을 안 해도 이런 얘기예요. 등록을 안 해도. 김포시가 있단 말이에요. 김포시. 김포시에 풍무동 100번지 토지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게 벌써 한 20년 됐는데. 김포가 옛날에는 군이었어요. 옛날에는 뭐였다고요? 경기도? 김포군이야. 근데 지금 뭐예요? 김포. 시란 말이에요. 시. 근데 김포시 풍무동 100번지 토지대장에 김포군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럼 그 토지는 아직도 군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직 고쳐놓지는. 알았어도 행정구역이 바뀌면 변경된 때 변경된 것으로 보는 거라고요. 뭘 안 해도. 등록을 안 해도. 되셨죠? 조문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게 지저법에 있는 거 다예요. 요 세 개인데. 지금 출제 빈도순으로 정리해드린 겁니다. 축첩변경은 언제? 확정 공고일에.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준공되었을 때.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은 변경된 때. 변경 시에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축첩변경위원회. 118페이지. 118페이지. 축첩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로 뭐라고 한다? 축첩변경위원회고요. 지적소관청에 축첩변경위를 두고. 인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축첩변경 시행적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그래서 축첩변경위원은 몇 명이라고요? 5명 이상 10명 이하인데. 이게 섞여 있어요. 지적전문가하고 소유자들로. 그래서 소유자가 꼭 얼마 끼어 있으래요? 2분의 1 이상. 만약에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전원. 그 숫자들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밑에 위원은 이런 사람 중에서 위촉한대요. 소관청이요. 1번 뭐라고 되어있죠? 해당 축첩변경시행적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그러니까 지역유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장. 지적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무슨 위원이요? 축첩변경위원회. 그 다음에 위원장. 오른쪽 페이지 위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축첩변경기능. 그게 기출문제예요. 축첩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의반한 다음의 사항을 시임위하게 한다. 그래서 몇 개가 나옵니까? 저번에 4개 나오잖아요. 4개 나오는데 4번은 기타잖아요. 기타니까 위에 1, 2, 3번 보시면. 아까 절차에서 정리하신 대로. 축첩변경 시행계획안.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지범을 재밌된 금액결정은 청산금.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이런 걸 심의하는 데가 어디다? 축첩변경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축첩변경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해요. 항상 모든 위원회 회의는 누가 소집한다?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위원장이 소집하는데. 거기 3번 보시면. 회의 소집할 때 5일 전까지. 보이세요? 네.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제해져입니다. 5일은 잘 나오니까.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2번이요. 회의할 때는 제재용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용 과반수 찬성을 의결합니다. 이렇게 되셨습니다. 이게 축첩변경이었습니다. 넘기시죠. 제작년 문제 한번 볼까요? 121페이지에 축첩변경 제작년 문제. 틀린 것 골라보세요. 축첩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첩변경위원회를 둔다. 맞죠? 이게 틀리게 낼 때 어디를 건드리냐면 지적소관청에 건드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축첩변경위원회를 둔다. 그럼 X죠.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지적소관청에 축첩변경위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축첩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을 합니다. 3번. 지적소관청은 축첩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했을 때는 축첩변경위원회 신청일 현재. X. 뭐뭐뭐 현재 하면 앞에 들어간 말이 시행공고일 현재라고 했잖아요. 무슨 무슨 현재? 항상 기준일자는 시행공고일 현재.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사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상을 표시한 토지이동현황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틀렸죠? 토지이동현황조사서가 아니잖아요. 지번별 조서. 아까 비교한 거 써두는 종이, 서류 이름이 뭐라고요? 지번별 조서. 그래서 이 문장은 두 군데 틀렸죠? 답 못 찾을까봐 출제자가 친절하게 두 개 틀리게 해 준 거라고. 한 문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 틀린 데는 항상 기준일은 시행공고일 현재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항상 표현이 시행공고일 현재. 그 다음에 전후를 비교하는 거 적어두는 종이 이름이 뭐라고요? 지번별 조서. 지번별 조서. 4번. 지적소관점은 청산금 결정 공고한 남부터 20일 내에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고지 수정 통제해야 된다. 공고했어요. 그럼 돈 내라고 고의서 보내냐고. 며칠 이내에. 20일 이내에 고의서 보내야 돼. 20일 이내에 고의서 보내야 돼. 5번.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차없이 축적변경 확정 공고를 해야 된다. 되셨나요? 확정 공고. 언제 한다고요? 지차없이 하는데 뭐가 됐을 때. 납부지급이 완료되어. 돈 오고 갔으면. 완료되었으면. 이게 축적변경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동 신청권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안돼요? 안돼? 지울게요. 토지이동. 토지이동.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토지이동은 누가 결정합니까? 지적소관처. 누가 결정한다고? 지적소관처. 어떻게 결정하죠? 신청을 봐야 된다.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하죠. 그럼 직권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순서가. 직권으로 할 때. 직권으로 할 때. 뭐 한번 했으면 되지. 자꾸 해야 돼. 자꾸. 첫째 시간에 했던 거. 이걸 직권으로 정리하면. 현황조사 해봐야죠. 뭘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 해요? 현황조사. 무슨 현황조사? 토지이동. 현황조사라는데. 조사하기 전에 무턱대고 하지 말고. 계획 세우라고. 그래서 이름이.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 그 다음에. 토지이동. 현황조사. 그 다음에. 조사한 거 적어주라고. 어디에? 토지이동. 조사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바로 정리해요. 바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결의서 만들어야죠. 무슨 결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이게 무슨 순서. 직권. 토지이동. 정리. 순서에요. 별표 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청. 신청을 하는데.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가 신청해.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신청 얘기가 나오고. 특례신청. 특례신청. 그래서. 이런 파트가 중요합니다. 파트.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하면. 소유자가 안한다.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안한다.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 해요. 대. 대. 신청. 대. 신청할 수 있는 4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출됐고. 또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가 답입니다. 지문 5개 나올 거 아니에요. 오지선다 문제니까. 그래서. 4사람은 대의할 수 있다.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하면.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들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라고요. 그럼 소유자들이 많을 수 있죠. 그 지역에 소유자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 소유자들이 일일이 분할 합병 등록전화 이런거 신청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창구를 통일시켜서. 사업시행자만 신청해요. 누구만 신청한다고요. 사업시행자만. 이거를 신청한다고. 누가 신청 못하고. 소유자가 신청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특례라고 부르는거에요. 보통은 누가 신청하는건데. 소유자가 신청하는건데. 이건. 작년에 이거 또 냈죠. 작년에 이거 또 낸거고. 이거 재작년에 냈고. 어쩔 때는 한회에 이거 두 문제 다 같이 낼 때도 있어요. 이게 신청권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토지용신청. 토지용신청은 보통 누가에요. 소유자가 하는거에요. 그런데 넘기시면. 122페이지. 122페이지. 신청대위. 다음에 어느 하나에 대한 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자가 해야 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소유자가 안하면 이런 말이에요. 첫번째 1번에. 사업시행자. 공공이라고 하십시오. 공공. 사업시행자는 무슨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에요. 무슨 사업시행자라고. 공공사업시행자. 우리가 공공사업하면 뭘 말하죠. 공공사업하면. 학교, 길, 물로 바꾸는 사업이죠. 8개의 지목. 8개의 지목. 학교용지로 바꾼다. 그 다음에. 길. 도로. 철도용지로 바꾼다. 물. 재방. 하천. 국어유지. 수소용지. 이런 용도로 바꾸는 사업은 무슨 사업으로 친다고요. 공공사업으로 쳐요. 그대로 나오죠.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를 쭉 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언제 외웠죠. 합병할 때도 나왔고. 분할할 경계에서. 건물을 걸리게 분할하면 안되지만. 공공사업을 할 때는.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그때도 나왔었잖아요. 외우셔야 돼요. 학교. 길.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누가 대신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자치센터장. 이런 사람이.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국가나 지자체 이런 사람이. 그럼 행정기관에 대한 지자체장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누가 안 하면. 소유자가 안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가 있대요. 아파트 부지인데. 등록전환 분할 이런 거 할 일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누가 원래 신청해야 되죠. 아파트 부지 토지는 누구꺼. 아파트 부지 토지는 누구꺼죠.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대지권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천세되면. 천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땅 주인이 천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천명이 다 신청하면 더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일 때는. 집합권 법상 관리인. 또는 사업 시행자가 대의할 수도 있다고. 집합권 법상 관리인이나 사업 시행자. 무슨 주택일 때요. 공동주택일 때.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자가 안 하면 누가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대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10번지가 있는데요. 10번지 전이 있는데. 값 거에요. 자. 값 소유자에요. 값이요. 이게 천제곱미터 짜리 토지인데. 이렇게 팔았어요. 500제곱미터만 매매했어요. 가능합니까? 네. 매매돼요. 네. 매매했어요. 그럼 이제 양쪽에서 의무가 생기죠. 매도인은 무슨 의무가 있나? 팔았으니까.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거에요. 매수인은. 대금지금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준다고. 소유권 이전. 우리나라는 매매했으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 이전 되는 거라고. 그러면 매도인 등기 협력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하는데. 1필지 중에 일부만 팔았나요? 10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만 팔았잖아요. 그럼 여기만 등기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등기하려면. 먼저. 분할을 해야 돼. 우리 분할을 때 공부한 거. 그럼 이 분할을 신청해요. 먼저. 분할 먼저 해야지. 뭐가 되는 게.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분할 신청을 누가 하는 거에요. 소유자가 하는 거에요. 원칙은 누가? 소유자. 그럼 누구에요? 값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값이 안 하네. 팔아놓고. 무슨 신청 안 해? 분할 신청 안 해. 그럼 을이 대신할 수 있다고. 을은 누구니까? 채권자니까. 그럼 4번에. 누가. 채권자도 대신할 수. 이해 되십니까? 요런 사람들. 그래서 4명 기억하세요. 자. 앞에 머리만 따지면. 공공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자나 지자체장. 그 다음에. 집합권업상. 공동주택일 때. 집합권업상 관리인이나.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채권자. 그렇게 하고. 고표 말고 나머지가 답이에요. 여태까지 기출됐던 답들. 지상권자. 틀린 답이었어요. 뭐. 경작자. 주차장 관리인. 이런 말. 이상한 것들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03번. 제목이 뭡니까?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투이동의 신청에. 특례. 도시개발사업 등. 작년에는. 요. 등을 물어봤죠. 등을. 특례사업을 물어봤어요. 특례사업. 자. 그럼 이게. 20개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 있구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 그 다음에. 택지.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그 다음에. 정비사업. 재건축 이런거. 재개발. 도종보상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쭉 있는데. 요기까지 기출문제에요. 보통. 작년 전에까지는. 요기까지 됐는데. 작년에 하나. 지문에 하나 더 넣었어. 쭉 있는데. 요기에 지금 보시면. 자. 1번에 의의할거에요.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노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동의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법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나왔죠. 도시개발사업 나왔고. 그 다음에. 노어촌정비사업. 그거 말고도 있을 수 있냐고. 그럼 시행령하고. 고시까지 내려가요. 그럼 밑에 박스 안에 있는게. 1번부터. 14번까지 쭉 있는거 보이세요. 예. 그러면은. 도시개발사업. 아까 윗줄에 있던거. 도시개발사업. 노어촌정비사업. 밑줄 쳐주시고. 예. 그 다음에 연결해서 보시는거에요. 도시개발사업. 노어촌정비사업. 그 다음에 이제 박스로 들어가면. 무슨 사업. 주택건설사업. 밑줄 쳐주세요. 주택건설사업. 기출됐던 사업은 그래도 보셔야돼. 주택.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뭐죠. 산업단지조성사업. 그 다음에. 도정법상. 정비사업. 그 다음에 5번에 뭐죠. 지역개발사업. 거기까지는 밑줄 치시라고. 네. 스물개. 스물다섯개 되는데. 그거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요정도까지는 보세요. 요게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개발사업 등이라고. 등등.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만 있는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업들을 다 퉁쳐서 뭐라고 표현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이라고 합니다. 등.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등 하면은. 여러분 느낌이. 토지를 개발하는 거에요. 뭐라고요.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토지들이 이제 빤듯빤듯하게 지는 거냐고. 새로 개발한 토지들이 빤듯하게 지는 사업. 이런걸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이라고 해요. 느낌 찾으셨어요. 느낌을 찾으셔야 돼. 이걸 일일이 다 외우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어때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를 개발하는 거에요. 지적재조사가 뭐에요. 지적재조사. 다시 조사하는 거. 그럼 지적조사는 언제 했는데. 일제 때. 일제 때. 처음 토지장 만들 때 무슨 조사 한 거에요. 지적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100년 전에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자료 가지고 지금도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밀하지 않아가지고 실제하고 틀린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현대 기술을 가지고 정밀하게 지금 전국의 모든 토지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조사. 지적재조사. 말 이해되시죠. 그럼 지적재조사 사업. 지금 10년 넘게 하는 거라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금 새로 다시 조사하는 거지. 토지를 개발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죠. 말 이해하셨나. 그럼 그게 답이야. 이게 작년 답이라고. 그러니까 이 특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지문에. 택지개발사업. 맞아요. 택지를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종사업. 공단 만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재개발 정비사업. 토지를 개발하는 거냐고요. 여기까지는 기존에 많이 나왔던 건데. 작년에 요구 하나 더 들어갔다고. 지역. 아까 마지막 줄에 있던 거. 지역. 개발사업. 어쨌든 개발이냐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는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특례사업이 아니다. 이해 되시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럼 이 사업의 특징은. 이 사업의 특징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신규 등록할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요. 대장 없는 땅을 발견했어. 대장 없는 땅. 여태까지 미등록 토지였어. 그럼 새로 대장에 등록해야 되냐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임야인데. 지금 현재 임야인데. 임야도 이 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사업 시행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전답도 있고. 임야도 막 혼재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임야가 있는데 산호 50번지야. 그럼 지금 개발하는 거니까. 토지장으로 옮겨요. 그럼 뭐예요. 등록. 전화. 그럼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각종 토지이동이 있을 수 있냐고. 분할하고 합병하고 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신청해라. 사업 시행자만 신청하라. 소유자는 신청할 수가 없다. 말 되시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만 신청해요. 네. 오른쪽에 가시면 신청권자. 누구야. 신청에 동그라미 치세요. 신청. 누가 한다고요. 사업 시행자. 신청. 그 다음에 4번에 신고에 동그라미 치세요. 다른 말입니다. 3번은 뭐고요. 신청. 3번에 이신청 얘기합니다. 무슨 신청. 토지이동 신청 얘기고. 4번은 뭐예요. 사업의 신고. 신고는 이 사업 자체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 시작하면 한다고 얘기해줘야 돼. 착수 신고. 이해하셨나요. 착수 신고.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이 바뀐다 그러면. 변경 신고. 사업이 다 끝나면. 완료 신고. 그건 뭐예요. 신고에요. 신고. 그 신고는 지적소관청에다 합니다. 그러니까. 몇일 이내에 해주어라. 15일 이내에. 그래서. 토지동 신청이나 신고나 누가 하는 건 똑같아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그런데. 사업 신고는 몇일 이내라고요. 15일 이내에. 토지동 신청은 몇일 이내에요. 60이내라는 거지.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토지동 신청은 보통 몇일 이내에. 60이내에. 말소는 90이내에. 그건 신청량이고. 그래서 신청하고 신고를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3번에 가시면. 3번에 가시면. 도시기발사업은. 토지기발사업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 완료 신고로써. 토지동 신청에 가름합니다. 자. 환지가 수반된다. 그러면. 일일이 분할합병. 이런거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한꺼번에 처리해. 무슨 신고로써. 사업 완료 신고로써. 사업 완료 신고로써. 퉁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따로 토지동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표현이 어때요. 토지동 신청에. 가름한다고. 아. 이해되시죠. 무슨 신고로써. 사업 완료 신고로써. 자.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6번 가시면. 도시기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동은. 토지형질병의 공사가. 중공된 때. 이뤄진 것으로 본다. 자. 토지동이 언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요. 중공된 때. 아까 여기 있던거 지웠네요. 공사가 어떻게 했을때. 중공된 때. 중공된 때. 자. 예.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자.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 1번. 도시기발법에 따른 도시기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기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과서. 지범별수서. 사업계획도 등을. 첨부해야 됩니다. 맞구요. 2번. 노원촌적표에 따른 노원촌정비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에 토지동 신청한 경우에. 토지동은. 토지형질병의 공사가. 착수된 때 이뤄진 것으로 본다. 문제 쉽죠. 착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중공되었을 때. 중공되었을 때. 자. 3번. 도시기발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사실의 신고는. 그 사회가 발사한 후에. 15일 내에 된다. 신고. 몇일 내에. 15일 내에.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동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주택의 시금을 보증하자. 입주예용자가 신청합니다. 자. 원래 누가 하는데요. 사업시행자가 되는데 파산했다고.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신청하면 된다고요. 자. 입주예정자라는 시공을 보증한다. 보증공사 이런 데서 신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택지기발사업시행자가. 제국선생에. 토지동 신청하는 경우. 신청대상적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국선생에 신고한. 사업완료신고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세. 택지기발사업시행자가. 토지신청에 가름한 뜻을. 적어야 한다. 되셨습니까. 이런게 이제. 전형적으로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기출문제. 이해되시죠. 예. 이런게 다 똑같은 겁니다. 도시기발사업 등. 그리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보세요. 127페이지. 127페이지. 중간에 끼어있어서 보는거에요. 그 중간에 4번 보이세요. 중간에 4번. 제목이 뭐죠. 행정우역 명칭이 변경했다는 제국법정리. 읽어볼게요. 행정우역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밑줄.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4번. 행정우역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금에 드러낸 토지소재재는. 새로운 행정우역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밑줄 치세요. 밑줄 치실 것만 읽으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요. 뭐요. 행정구역. 행정구역. 그럼 뭘 안해도 이 말이죠. 등록을 안해도. 되셨습니까. 이렇게 조문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아까 한꺼번에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동은. 아까 칠판에 있던거 지웠는데. 다시 여기 뭐 써져있는지 상기해보세요. 토지이동은 원래 뭘 해야 효력이 생겨요. 등록을 해야. 근데 축적변경은 등록 안해도. 언제. 축적변경은. 확정공고일에. 확정공고일에. 토지이동 있는 것으로 보고. 도시개발사업할때는. 등록을 안했어도. 중공이 되면.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 행정구역 변경은.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되셨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좀 쉬었다 보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또 가보죠.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지적공부의 정리 등. 한번 쭉 이제 살펴보면. 지적공부에 쓰는 걸 뭐라고 해요. 정리. 정리. 등록. 같은 말이에요. 지적공부에는 뭘 쓰는데. 지적공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 하고. 소유자. 그래서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하셨나요? 숙제. 숙제라고 생각도 안했구나. 토지대양 그려보는 거예요. 토지대양 그려보셨라 했잖아요. 토지대양 지적공부잖아요. 그러면 니은 자 나오고. 니은 자 뭐 나오죠? 고유번호. 소재. 지방. 소재. 지방. 그 다음에 니은 자 밑으로 내려가면. 왼쪽에. 이거 나오죠. 토지의 표시. 오른쪽에. 소유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토지의 표시에서 지목. 면적. 사유. 토지동사.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등급. 개별공시가 이런 거 나오고. 오른쪽에는. 소유자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소유자 나오면 다섯 개 나왔죠. 인적사항 세 개에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 개에다가. 소유자 바뀔 수 있잖아요. 변동일자하고. 변동원인.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디에 등록사항. 토지대장.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인데. 거기에다가. 토지의 표시를 쓴다. 이걸 쓰는 것을. 토지이동. 토지이동. 정리. 무슨 정리. 토지이동. 정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쓰는 것을.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 책은 좀 이따 같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역공부 정리들에 관한 파트인데. 이 테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등기부 정리와 무슨 관계냐. 등기부에다가 쓰는 것은 뭐라고 하죠. 등기라고 그래요. 지적공부에다가 쓰는 것은. 등록. 등기부에다가 쓰는 것은. 등기. 같은 토지에. 지적공부도 있고. 등기부. 장부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부에도. 토지의 표시가 나온다고. 등기부에도. 소재. 집어. 집어. 이런 거 나오는 거라고요. 등기부에도. 소유자가 나온다고. 소유자가 나옵니다. 그럼 양쪽에 내용이 있을 때. 기준이 되는 게. 기준이 되는 게. 토지 표시에 관한 것은. 지적공부가 기준이 있네요. 토지 표시에 관한 거. 소유자에 관한 내용은. 등기부가 기준인 거라고. 등기부가 기준. 근데 이제. 처음으로 만들 때. 신규 등록할 때.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부동산 생겼을 때. 대장 먼저 만들고. 등기부 만든다. 대장 먼저 만들고. 등기부 만든다. 그럼 두 개가 다 만들어졌어. 만들어졌는데. 이 토지 가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요. 전. 지목이에요. 그럼 등기부에도. 전으로 되어 있어야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소유자가. 그러면. 등기부에도. 갑.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만약에 지목을 바꾼다. 이 토지가 현재 전인데. 집을 지었다. 그럼 뭘 바꾸는 거예요. 지목. 지목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목은 토지에 표시해요. 지목은 토지에 표시잖아요. 그럼 지목을 바꿀 때는 기준이 되는 장부를 먼저 바꾼다고. 그럼 기준이 뭐죠. 대장. 그럼 대장에서 지목을 대로 바꿔. 이게 뭐야. 지목 변경. 이렇게 쓰는 걸 무슨 정리 그래요. 토지동 정리. 누가 하는 거죠. 지적 소관청. 신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했어. 그럼 등기부도 바꿔야 돼요. 등기부도. 대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변경 등기예요. 무슨 등기라고요. 변경 등기. 그러면 소관청에서 먼저 대장에서 토지동 정리 하고 나서. 하고 나서. 등기소 쪽으로. 등기를 촉탁한다고. 너네도 고치라고. 등기부도 고치라고. 그럼 무슨 등기를 촉탁한다.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이런 거에요. 그런데 이 등기 촉탁할 일이 없는 경우가 있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도 토지 이동인가요. 신규 등록. 신규 등록도 토지 이동 중에 하나인데.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만든 거죠. 처음 만들 때는 아직 등기부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신규 등록 할 때는 등기 촉탁할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토지 대장 등기부까지 다 만든 상태에서. 이 토지 소유자를 바꿀게요. 지금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갑에서 갑이 을한테 판다고 할게요. 우리나라는 권리 변동. 소유권 이전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 등기. 그럼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대장도 바꿔야 되나.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으니까. 대장도. 을로 바꿔야 되겠죠. 소유자를 의리라고 쓸게요. 이걸 무슨 정리 그린 거예요. 소유자 정리. 소유자에 관한 것을 쓰는 게 소유자 정리. 그럼 소유자 정리는 이렇게 오겠죠. 소유자를 바꿀 때는 어디부터 바꾸고. 등기부터 바꾸고. 대장이 바뀌는 거예요. 대장. 그러면 이때. 등기소에서 하고 나서. 이쪽에 알릴 때. 이것을.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해요. 이거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법 규정이에요. 이쪽은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고. 이쪽은. 등기법에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 있으면. 지적소관청에다가 알려주래. 무엇이 있다고. 그대로. 소유권에. 변경 사실이 있다고 알려주래요. 이걸 무슨 통지.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건 등기법 쪽의 요의고. 그럼 이제 지적법 쪽에서는. 그러면 이런 통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소유자 정리는. 원칙이. 원칙이. 등기를 근거로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등기. 등기가 바뀌었으니까. 대장에 소유자 고치는 거잖아요. 등기 근거로 하는데. 이때 근거 자료가. 4개가 나옵니다. 4개. 요거는 이제 조문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외. 예외. 소유자를 쓰는데. 소유자를 쓰는데. 대장에 소유자를 쓰는데. 등기를 근거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 써요. 신규 등록할 때도 소유자 써야 되냐고. 소유자를 써야 되냐고. 이때는 등기부가 아직 없죠. 없으니까. 지적. 소관장에 직접 조사해서 쓰는 거지. 등기를 근거로 한 다음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 예외인 것이. 신규 등록이에요. 이게 지적공부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와의 관계입니다. 큰 틀이고. 정리였고요. 정리.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게. 정정이에요. 정정. 정정. 썼는데. 잘못 썼어요. 잘못. 잘못 썼어. 그럼 고쳐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정정. 그럼 정정도 분류를. 대상에 따라서. 토지표. 표시에 관한 정정.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지목을 잘못 썼다. 그럼 뭘 정정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를 정정하는 거고. 소유자의 이름을 잘못 썼다.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정정.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분류를 할 때. 토지표시에 관한 정정은. 신청에 의한 정정도 있고. 직권 정정도 있어요. 분류를. 그러면 볼게요. 신청에 의한 정정. 누가 신청한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신청할 때.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소유자는 다 고쳐달라고. 신청할 수 있냐고. 신청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직권 정정은. 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것만.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시험이 잘 나올까요. 법에서 규정이. 제한이 있는 게. 시험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권 정정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직권 정정 사유. 그 다음에. 포항 관계는 이렇습니다. 직권 정정 사유에 해당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 된다고. 신청에 의한 정정은. 제한이. 없다고요. 그럼 신청은 다 되는 거라고요. 뭐 포함해서. 직권 정정 사유에 포함해서 다 되는 거고. 직권 정정 사유에 이런 것만 할 수 있다라고. 제한이 있는 거예요. 요쪽에 좀. 중점에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정정은. 소유자의 표시 정정이에요. 여기서 정당한다는 것은. 아직 안 찍으셔도 돼요. 더 쓸 거예요. 소유자의. 자. 지적 공부에요. 아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 뭐 있었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적 사항 있잖아요. 대장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열한 자리가 적혀있어. 이상해요. 주민등록번호가 몇 자리인데. 열. 세 자리인데. 열한 자리가 써져있다고. 그럼 오류가 있냐고. 오류가 있죠. 무엇에 관한 사항이. 뭐. 토지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의 표시에 관해서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정해야 되겠죠. 정정을 할 때. 요 정정은. 등기를 근거로 해요. 그럼 등기부에도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써져있다고. 어디에 등기부에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럼 대장에다가 쓰는 소유자의 인적 사항은. 등기부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표시도. 뭘 근거로 한다. 등기를 근거로 합니다. 이때 근거 자료가 4개에요. 이 4개는. 이 4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우기 편해요. 옛날에는 좀 틀렸는데. 이젠 똑같애. 그래서 4개를 좀 이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등기다. 등기부가 없는 토지도 있다. 등기부가 없다. 그럼 그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뭘 보고 써야 될까.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이걸 가지고 무엇에 관한 사항을 정정한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한다. 이게 이제 정정 파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등의 통지 파트가 있어요. 작년에 여기 똑같은 문제. 기출문제 똑같이 또 냈는데. 뭐라고요. 정리등의 통지. 정리등을 했어. 그럼 누가 한 거죠.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했어. 했으면 소유자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알려주라는. 뭘 했으면. 정리등을 했으면 소유자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뭐가 있죠. 정리가. 토지이동 정리가 있고. 아까 오른쪽에서. 소유자 정리가 있잖아요. 정리하는데. 이때. 대상이 아닌 게 있어요. 대상이 아닌 거. 이거는 통지를 안 해요. 뭐는요. 소유자. 지금 어디에 소유자를 고쳤다고. 대장애. 연결되는 거예요. 대장애 소유자를 고쳤어. 그럼 대장애 소유자를 바꿨다는 얘기는. 등기부터 바뀌고 온 건가요. 대장애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등기가. 바뀌고 온 거잖아요. 그럼 이 소유자는 이미 아는 거죠. 자기가 신청해서 등기 다 된 거잖아요. 그럼 등기에서 이미 바뀐 거. 대장애가 바뀌었다고. 다시 소유자한테 통제하지 않는다고. 말 되셨나요. 그래서 뭘 정리했을 때는. 소유자를. 대장애. 소유자를 고치고 정리했을 때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정리했어요. 뭘 정리했다고. 토지에 이동 정리했어요. 그럼 이거 등기보다 대장 먼저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리는 어떻게 하죠. 빼면. 아까 절차가. 신청. 아까 절차가. 직권. 신청도. 소유자. 아까 그림이. 대위. 그 다음에. 특례. 아까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정리했어. 그런데 지금 통제를 해주는 게 누구한테 해준대요. 소유자. 소유자가 모를 수 있으니까 통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신청해서. 토지동 정리했을 때. 그때는 다시 소유자에게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되셨나. 근데 소유자 말고 다른 사람이 신청했어. 그럼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냐고. 얘네가 이런 거 신청해서 네 땅 바뀌었다고. 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의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례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권을 했다. 이럴 땐 다 알려주는 거라고.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등자를 잊으면 안 되는데. 지적공부 정리 등을 했을 땐 통제해 주는데. 아홉 가지 통제 사유가 있는데. 아홉 개 좀 많죠.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개념이. 웬만하면 다 통제. 뭐라고요. 웬만하면 다 통제하는데. 우리 시험공부하는 거니까. 통제하지 않는 거 두 개 기억하세요. 통제하지 않는 거 두 개만 기억하시라고. 나머지는 다 통제. 다 통제예요. 통제하지 않는 게 이거. 뭘 정리했을 때.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누가 신청해서. 소유자가 신청해서. 토지동정리해서 통제하지 않는다.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통제한다. 그럼 통제해 줄 때. 시기 문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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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문제가 있는데. 이 시기가 이제. 15일짜리가 있고. 7일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통제는. 요 문제는 요 문제인데. 옛날에는 요기를 많이 냈고. 요새에는 유행하는 게 요기를 많이 냈. 작년에도 요구 낸 겁니다. 자. 요게. 지적 정리 등에 관한 문제예요. 전체 이해하시겠나요? 네. 뼈대요. 뼈대요. 살 좀 붙일게요. 책 보면서. 책은. 책은. 좀 조문 순서대로. 이게 교재가 돼 있어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해요. 논리적 순서는 이렇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125페이지에. 지적공부의 정리. 맨 위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적공부의 정리. 자. 그럼 중간에 가시면. 양가로 3번에. 정리 방법. 찾으셨나요? 네. 정리 방법 읽어볼게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토지이동 사항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우리 지금 정리할 때는. 꼭 근거 서류 만들고 정리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 결의서. 그럼 토지이동 정리니까 무슨 결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유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변동상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동그라미 치세요. 이름이. 정리 결의서 이름이 두 개가 있네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하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걸 꼭 만들고 작성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파란 2번 갑니다. 파란 2번. 제목이.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 그래서 쭉 나오는데. 여기는 시험에 볼 거 없고요. 시험에 볼 거 없고. 토지이동 정리에서는 등기 촉탁 문제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건 책은 뒤쪽에 나와요. 무슨 정리? 토지이동 정리 했어. 그럼 등기도 바꿔야 돼?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 등기를? 촉탁을 해요. 소유자 정리 할 때는 촉탁할 일이 없죠. 소유자 정리는 화살표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 촉탁에 관한 것은 전제가. 무슨 정리 했을 때 얘기다. 토지이동 정리. 단 뭐는 빼라. 신규 등록은 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중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것은 답이 둘 중에 하나예요.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 경우는 답이 둘 중에 하나라고. 신규 등록 아니면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는 촉탁할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쫄다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3번. 제목이 뭡니까? 맨 위에 읽어보시죠. 소유자 변경에 따른 지역구 정리. 이게 무슨 정리 한다는 얘기예요? 소유자. 소유자. 아까는 토지이동이고 이거는. 소유자 고치는 거예요. 소유자. 그런데 1번. 뭐 할 때? 신규 등록할 때. 처음으로 쓰는 거네. 신규 등록할 때. 그럼 등기란 말로 하면 안 되네.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 쓸 때는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글씨.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지적.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합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소관청이 하는데 신청은 누가 하죠? 신청은 아까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신규 등록 신청할 때 내야 되는 서류가 있나요? 복습하는 거예요. 소유권 증명서로 내야지.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 써야 되냐고요. 그러면 지금 신청을 소유자 하는데 내가 소유자 하다라고 하는 증명서류를 내야 그걸 보고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 신청할 때 내야 되는 서류는 하면 무슨 서류? 소유권 증명서류. 소유권 증명서류. 다른 토지 등은 필요 없는데 신규 등록 할 때는.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류 어떤 게 있었죠? 판결서예요. 판결서. 그 다음.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 매립자. 매립한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럼 매립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매립중공검사증이 나온다고. 매립중공검사증. 그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장 기억나세요? 도시기발사업시행적안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안문서의 사본. 그 문장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하겠다. 지자체. 원래 누구 건데. 국가 건데. 앞에 생년자. 원래 국가 건데. 지자체 명의로 하려면 국가랑 협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면서 사본이자한다. 그 밖에. 마지막 종훈이 뭐였죠?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서류. 기억나십니까? 그게 이제 신규등록할 때 나온 얘기예요. 신규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아직 없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누가 조사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했어. 신규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등기부도 만들었어. 그 다음부터 소유자 바꿀 때는 어디부터 바뀐다고요? 신규등록하고 등기부도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소유자 바꿀 때는 등기부터 소유자가 바뀌고 대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읽어보시는 제목이 이미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럼 읽어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측 밑줄 주세요. 등기완료통기서 밑줄. 등기상증명서 밑줄. 등기관서 제공한 등기 전산정보자료 밑줄. 밑줄 4개 치셔야 됩니다. 그게 요거예요. 4개. 자, 소유자가 바뀌고 갈 때는 뭘 근거로 한다? 등기가 먼저 바뀌고 오니까 등기를 근거로 하는데 구체적인 표현이 뭐가 나와요? 등기필측. 그 다음에 등기완료통기서. 그 다음에 등기상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못 믿는 건 아니에요. 같이 하자고. 등기필증. 그 다음에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상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기출문제가 등기신청접수증. 이렇게 답이었어요. 등기신청접수증은 등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죠. 등기가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했다는 것만 증명가지고는 바꿔주지를 안되다. 등기 다 끝났다는 증이 뭐죠? 등기필측. 뭐라고요? 등기필증. 근데 이거 옛날 이름이잖아요. 등기필증인데 지금은 등기 끝났다 나오는 서류가 등기완료통기서예요. 뭐라고요? 등기완료. 말 그대로 등기가 완료 끝났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뭐죠? 등기완료통지서. 그럼 등기 끝난 사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부바도 나와요. 등기 다 끝났으면 등기상증명서 떼어보면 바뀐 내용 나오냐고. 그래서 뭐하죠? 등기상증명서. 그 다음에 전산자료. 등기전산정보자료. 이런 거 가지고 소유자 고칩니다. 4개 보셨고요. 그 다음에 동그란 1번 보시면 소유권변경사제통지에 의한 정리. 등기하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할 때는 지척없이 그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이게 등기법 규정이라고. 원래 지적법 규정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책에 써준 건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대장의 소자고실 때는 등기를 근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등기법 쪽에서는 어떻게 규정돼 있냐면 무엇에 관한 등기 쓰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 쓰면 알려주라고 돼 있다고. 이 통지를 무슨 통지?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파란 글씨 한 번 더 읽으세요. 소유권 변경사실의 통지. 우리 지금 지적법 하고 있지만 공신법에 등기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법 문제로도 냅니다. 소유권 변경사실의 통지. 이 통지를 받고 정리를 해요. 그런데 ㄱ번에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정리하는데 ㄴ번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기 문장을 읽어볼게요. 지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토지가 대장의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목 변경을 했어요. 지목 바꿨어. 그럼 촉탁해요. 등기를. 촉탁 한다고 했잖아요. 촉탁을 하고. 그러면 등기소에서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바꾸는데 못 바꿨어.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지목이 뭐로 되어 있고요. 전으로 되어 있고. 대장에는. 대로 되어 있고. 이렇게 불일치하고 있는 거라고. 무엇이 불일치.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이 토지에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을한테 팔아서 등기해줬어. 그럼 무슨 등기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등기소에서 통지해줘요. 등기소에서 소유자 바뀌었다고. 무슨 통지. 소유권 변경사의 통지. 그러면 통지를 받고 소유자를. 을로 원래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로 안 바꿔요. 뭐가 불일치하면. 토지의 표시가 지금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등기에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대장인 소유자를 고쳐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럼 뭐 먼저 하고 오라는 거예요. 너네? 등기부여 안 한 게 있냐고. 지목변경 안 한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먼저 하고 오라고 통지를 해준다고. 이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걸 불일치 통지라고 해요. 무슨 통지요? 불일치 통지. 우리 책에는 불부합 통지라고 되어 있죠. 불부합 통지. 옛날 표현이고 현재 좋은 표현은 불일치 통지라고 합니다.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시험은 현재 좋은 표현대로 나오니까. 무슨 통지요? 불일치 통지. 그러면 공식법은 절차법입니다. 통지해줬어요. 그럼 통지를 받았나요? 어디서? 등기소에서 받았잖아요. 그 등기소 받았으면 지목을 뭐로 바꿔요? 대로 바꿔야 될 거냐. 바꾸는 것은 절차는 이래요. 등기소에서 소유자한테 알려줘요. 소유자한테 너 이 변경 등기 신청하라고. 그럼 등기법에 가면은 이건 표제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어디에 나오는 거야? 표제부. 표제부에 나오는 등기는 한 달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얼마 이내? 한 달 이내에서 소유자한테 너 이 변경 등기 신청하라고 일단 누구한테 기회를 줘. 소유자한테 기회를 줘. 그러면 소유자는 얼마 이내 신청해야 된다? 한 달 이내. 그런데 소유자가 안 했어. 그래도 과태료가 없어요. 되셨나요? 네. 그럼 귀찮게 차비 들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면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해요. 어떻게 한다고 해요? 직권. 그럼 어쨌든 고쳐지긴 고쳐지냐고. 그럼 고치고 나서 다시 통제해줘요. 아직 어디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대장이 소유자 안 돼. 그럼 통제해주면 그제서야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상황이 이해 되십니까? 이걸 조문으로 읽어볼게요. 니은. 상황이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상황이 이해 되셨죠? 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요. 읽을게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제가 있을 때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밑줄 치세요. 기출문제니까.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대장의 소유자를 안 고쳐준다고.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계속 읽으시면. 그럼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뭐 한다고요? 통제해야 됩니다. 이게 불일치 통제에요. 불일치 통제. 그럼 등기관이 지적소환처부터 불일치 통제를 받은 경우에 1개월 이내 명의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 이해되세요? 아까 소유자는 얼마이네? 한 달이네. 그래서 안 해도 과태료 없다 그랬죠? 과태료 없다 이런 건 등기법 문제입니다. 과태료 없어. 그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직권으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통제해주는 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거예요.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적소환청은 소유자를 정리한 후 불일치 통제해야 한다. X죠. 소유자를 정리하지 않고 통제해주는 거예요. 아직 대장 안 고치는 거예요. 등기부가 고치고 와야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한다. 되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뭡니까? 지적소환청에 직권해야 하는 정리. 이 조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음 단계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있어. 아까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장도 바뀌었어야 되나? 대장에 지금 다 일치하니까 대장의 소유자가. 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공무원, 주무관들이 인사이동 해가지고요. 지금 바빠가지고 또 차고로 누락시켰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그럼 이 토지 등기부에는 누구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을로 되어 있는데 대장은. 옛날 소유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슨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소유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럼 소관청이 일제히 한번 조사해 봐요. 우리가 관리하는 대장에. 혹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게 있는지를 조사한다고. 그럼 조사하려면 어디를 봐야 알죠? 등기부를 봐야 알죠? 자기가 관리하는 대장의 소유자는 어디에 있는 걸 갖다 써야 되는데. 등기부에 있는 걸 갖다 써야 되는데. 등기부를 봐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를 봐. 등기부를 봐. 봤더니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 그럼 지금이라도 써야죠. 지금이라도 쓸 때 직권을 할 수 있다고. 어디에만 맞춰주면 된다. 등기부에 따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 되셨죠? 읽어볼게요. 직권에서 지적소관청은. 기억번역.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부에서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셨죠? 그럼 무엇을 조사하는 거죠? 무엇의 일치 여부? 소유자. 지금 소유자 벌려고 등기부 보는 거예요.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연결합니다. 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아니냐는 사항을 발견했어. 그러면 등기 상황 지면서 등기 전산정보에 따라 지적분을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미쳐주세요. 직권 정리됩니다. 하거나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는 지적공부 등기부가 일치하는데 필요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해요. 직권을 할 수도 있고. 신청. 기회를 줘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소유자가 먼저 발견하면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나?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돼요. 소유자가 발견하면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그건 당연하니까 시험이 왔네요. 그냥 왼쪽에 있는 부분까지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적공부 정리. 이게 첫 번째 파트. 지적공부하고 무엇과의 관계? 등기부와의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02번. 127편 맨 밑에 02번. 아까 4번은 봤잖아요. 아까 4번 행정권 변경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미리 본 거고. 그 다음에 02번 제목이 지적공부 등록상의 오류정지. 아까 정리했는데 잘못 썼어요. 그럼 고친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정정. 그럼 정정도 두 가지 정정으로 나누는 거예요. 연결된다고요. 무엇에 관한 정정.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하고 소유자에 관한 정정. 여러분들 이게 항상 제가 지적법 시험 문제 읽으실 때는 항상 이 두 개가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글이 문장이 이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토지 표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소유자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고 읽으셔야 돼요. 항상 이게 두 개 대비입니다. 그럼 1번. 파란 제목이 뭐죠? 토지 표시 등록사항에 정정이라고 돼 있죠? 그럼 무엇에 관한 건 토지 표시에 관한 것. 그럼 이건 어떻게 정정해요? 소유자 신청할 수 있나? 소유자 신청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이건 제한이 없어요. 신청에 의한 정정. 그 다음 1번 제목이 뭐죠? 직권에 의한 정정. 중요한 건 여기. 직권 정정. 정정. 넘길게요. 넘기시면 직권 정정 사유 보이시죠? 별표 치시고. 이거 이거. 직권 정정 사유. 시험은 여기서 잘냅니다. 직권 정정은 제한이 있다고. 아무 때나 정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것만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몇 개가 나옵니까? 둘.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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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개 나오잖아요. 아홉 개 중에서 ㄷ 번은 안 해오셔도 돼요. ㄷ 번은 그냥 x 쳐도 돼요. 시험용으로. 너무 길어서 시험에 낸 적이 없어. 그래서 ㄷ 번은 그냥 지우세요. 안 봐도 돼요. 나머지 것을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개념을 잡으셨는데. 직권 정정 사유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무슨 사유? 직권 정정.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처음부터 오류가 있는 것들이요. 오탄할 수 있나요? 오타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직권 정정할 수 있다고 해요. 처음부터 오탄하고 이런 거. 처음부터 잘못된 거. 두 번째는요. 이게 정정을 해도 이해관계가 안 생기면 직권으로 돼요. 뭐가 안 생긴다고?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생기면 괜히 민원 들어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해관계 생기는 것은 신청은 되나? 신청은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직권으로 하려면 이해관계가 안 생기는 거에요. 면적증감이 없고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뭐냐면.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알려준 거예요. 어디서? 권한 있는 기관에서 뭘 알려준 거예요? 이거. 뭐가 있다고.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해줬어.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따로 소유자 신청하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정정. 어느 기관에서 알려줬다고. 권한.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알려줬다고. 개념 이해 되세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쓴 거.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안 생기는 거. 그 다음에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알려준 거.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한번 읽어보자고요. 첫째. 기역. 직권정정. 토지이동전이 기록된 내용과 다르게 정해졌어요. 처음부터 잘못 썼나? 지금 우리 무슨 정정하고 있죠? 토지의 표시에. 그럼 토지 표시를 쓰는 게 뭐였죠? 토지 표시를 쓰는 게. 토지이동전인데 이거 쓸 때 뭐 만들어 놓고 쓰죠? 아까 토지이동전이 결의서. 내용대로 써야 되는데. 결의서하고 정작 대장에서 쓰는 내용이 틀렸어. 그럼 처음부터 잘못 썼냐고. 그러면 직권정정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생뚱맞게 소유자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얘기가 무엇에 관한 정정이죠? 표시.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이니까 무슨 결의서. 토지이동전이 결의서 이렇게 나와요. 토지이동결의서 다르게 정리된 경우. 그 다음에 ㄴ번에. 지적도 임야대 등록된 필지가 면제계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이걸 위치정정이라고 해요. 키워드는 면제의 증감 없이 해요. 뭐가 없앤다고? 면제의 증감이 없어야 돼. 그럼 면제의 증감이 있다. 그러면 경계가 바뀌고 하면 옆집도 바뀌는 거죠. 그럼 이해관계 생기는 거라고. 근데 면제의 증감이 없으면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쳐요. 그러면 직권정정할 수 있다. 키워드 뭐라고 해요? 면제의 증감 없이. ㄷ번 안 읽으셔도 돼. ㄹ번.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공부가 되죠.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못 썼다는 거죠. 작성. 작성, 재작성. 그 다음에 ㄷ번의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해져요. 처음부터 잘못 썼다는 거죠. 측량 한 대로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측량 최종 결과를 성과라고 해요. 어떤 토지 면적을 측량했더니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그 면적 1000제곱미터가 성과예요. 면적이 얼마로 나왔다고 결과? 1000제곱미터짜리 토지자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그걸 성과라고 한다고. 그럼 대장에다가 면적을 뭐라고 써요? 1000이라고 써야 되는데 100이라고 썼다니까. 그럼 잘못 썼냐고요. 무엇과 다르게. 측량. 성과와 다르게 쓴 거. 처음부터 잘못 쓴 거. 그 다음에 ㄷ번.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지적위원회의 의결서. 동그라미 치시고. 어디 의결서요? 지적위원회의 의결서가 왔어요. 지적측량에 대해서 권한 있는 기간이 지적위원회예요. 지적측량과 관련돼서 권한 있는 기간이 어디라고요? 지적위원회. 그래서 지적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준 거라고. 이거 측량 잘못해서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정정을 해요. 되셨나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권한 있는 기간에서 알려줬을 때는 이해관계는 인권없고 무조건 직권정정이에요. 아까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직권정정 되나 안되나. 원래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적위원회에서 고쳐라라고 의결서가 나오면 면적에 증감이 있어도 직권정정 하는 거라고. 아까 부류가 세 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권한 있는 기간에서 알려준 경우. 대표적인 경우는 누구의 지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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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시옷번에 지적금의 등록성이 잘못 입력된 경우. 오타 난 거죠. 잘못 입력된 경우. 그 다음에 이응번에 하필 자안에 위반한 등기신청을 각한 등기관. 등기관. 등기와 관련된 권한 있는 기관이 누구? 등기와 관련된 권한 있는 기관은 등기관이라고. 등기관이 알려준 거예요. 오류가 있다고. 등기관에 통제가 있을 때도 직권정정하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응번에 면적환산을 잘못한 경우. 옛날에 평으로 적혀있던 것을 제곱매타로 전환을 했다고요. 그런데 환산을 잘못했어. 처음부터 잘못 쓴 거죠. 이런 것들이 직권정정사에 해당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하셨던 것 중에서. 10번지와 11번지 두 필지 붙어있는 땅이고. 지목이 전이에요. 소유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합병돼요. 지금 제가 칠판에 쓴 이 조건에 합병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건 없죠. 걸리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등기의 제한 기억나세요? 등기의 제한. 이러이러한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안돼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되는 게 나와있죠. 소유권이 있어도 되고 용의권이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신탁은 원래 안되지만. 등기 원인형을 접수로 같은. 저당권이나 신탁등기세는 합병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별표 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1번지에 A에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어요. 몇번지? 11번지. 합병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돼. 그런데 소유자는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공부하니까 아는 건데 소유자는 그런 거 모를 수 있잖아요. 저당권 등기가 있는데 이걸 합병하고 싶어요. 이 두 필지를 합치고 싶다고. 그러면 대장하고 등기부 중에서 어디부터 정리하는 거죠? 합병. 합병은 토지이동. 대장부터 하는 거잖아요. 토지이동.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 합병해달라고? 소유자가 어디 가요? 시군구청에 가는 거잖아요. 지적소관청에 가서 이 두 필지를 합병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해줬어요. 원래 안 되나? 뭐가 있으니까 지금. 저당권이 있는 건 합병할 수가 없다잖아요. 그런데 소관청에서 해줬어요. 소유자는 되는지 알고 또 등기소에 가요. 등기소에 가서 하필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간이 각하했어요. 등기를 안 해주는 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럼 누가 지금 걸른 거죠? 등기소에서 등기간이 걸른 거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저당권된 게 있으니까 이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각하했어요. 그럼 이 등기소에서 끝내고 마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해줬냐고. 어디가 잘못했어요? 대장 지적소관청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알려준다고. 너네 합병한 걸 잘못한 거다라고 알려주면 다시 옛날로 정정해야죠. 이때 정정 무슨 정정? 직권 정정. 그래서 아까 읽으신 거. 누구의 통지가 있으면. 등기간에 뭐가 잘못했다고. 합병 제한 사유에 위반했다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이응번. 다시 읽을까요? 토지. 합필 제한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간에 뭐가 있다. 통지가 있으면 다시 고쳐야 되겠죠. 이것도 무슨 사유? 직권 정정사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있는데 사족이긴 한데 지금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괄호 안에 누구의 착오. 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인한 경우에 한 장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시험문제용으로 소유자의 착오 그러면 안 돼요. 누구의 착오? 지적소관청의 착오. 지금 하신 게 직권 정정사유입니다. 뭐라고요? 직권 정정사유. 외우셔야 돼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직권 정정사유는 첫째, 처음부터 잘못 쓴 것들. 어떤 거? 처음부터 잘못 쓴 거. 토지동 전인기절에서와 다르게 정리했다. 작성, 재학성 당시 잘못 정리했다. 측량한 결과,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했다. 입력을 잘못했다. 오탄할 수 있잖아요. 입력을 잘못했다. 면적 환산을 잘못했다. 이런 거 다 무슨 사유? 직권 정정사유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안 생기는 거.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정정하는 거. 이런 건 직권 정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가 뭐였죠? 권하에 있는 기관에서 알려준 거고. 권하에 있는 기관이 두 사람 나오죠? 지저위원회하고 등기관. 이런 쪽에서 통지, 의결서가 오면 직권 정정. 주의하실 것은 권하에 있는 기관에서 알려줬을 때는 면적의 증감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면적의 증감이 있건 없건, 이해관계가 생겨말건 권하에 있는 기관이니까. 그때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입니다. 대조건. 오른쪽에 갑니다. 양가로 2번. 맨 위에. 무엇에 의한 건? 신청에 의 의한. 이거 했고. 여기서 내린 것은 신청의 정정은 주로 여기에 해당하는 걸 내요. 그러니까 직권 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시험문제를 모르고 낼 거예요. 직권 정정 사유. 그럼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래. 그럼 직권 정정이 안 되죠?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라 직권 정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청에 의해선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면적의 증감이 있는 거겠죠? 아까 원칙으로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직권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면적의 증감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직권할 수가 없어. 그럼 뭐는 돼요? 신청해야 안 되죠. 주로 신청해야 하는 정정은 경계 면적이 바뀌는 걸 내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2번 읽어볼까요? 토지의 경계 변경이라는 데 보이세요?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면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된 경우 아래 어느 한의 서류를 지역소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경계가 바뀌어요. 그럼 면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신청할 때 내야 될 서류가 있다고. 그럼 내 땅이 바뀌면 옆집 땅도 바뀌니까 옆집 소유자의 승낙서 있어요.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 승낙차를 안 해 주겠네요? 승낙차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 걸어서 판결서 들고 와야 돼. 그래서 여기 기출 문제에요. 옆집 소유자가 아버지면 되잖아. 그럼 승낙서 써 주겠죠? 모르는 사람이야, 남이야 그러면 소송 걸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에요. 경계 변경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승낙서 또는 판결서. 승낙서 또는 판결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 2번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무엇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 여기입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정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류를 둘로 나눴네요. 등기부가 있느냐, 등기부가 없느냐. 소유자에 관한 것은 어디가 기준? 등기부가 기준인 거잖아요. 등기부가 있으면 뭐 보고? 등기부 보고. 읽어볼까요? 1번 기등기. 등기부가 있는 거. 토지의 소유자 정정. 지적금의 등록성을 정정하는 경우. 그 정정 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지적성 안정. 직권에 대한 정정이든 신청에 대한 정정이든 다 상관없고요. 어쨌든 자료가 중요해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한다. 아까 여기랑 똑같죠? 아까 소유자 정리할 때나 정정할 때나 똑같아요. 등기 끝난 거 해야 돼요. 등기필증. 그 다음에 등기완료통지서. 그 다음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 전산정보자료. 그런데 등기부가 없다. 미등기다. 2번에. 그러면 뭘 보고 정정이다. 가족관계. 가족관계. 기록사에 관한 증명서. 이게 정정. 그 다음에 넘기시고. 03번. 03번. 제목이 뭡니까?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등기촉탁이 뒤쪽에 나와있네요. 그럼 이거 아까 요구할 때 다 했던 거예요. 등기촉탁은 무슨 정리할 때 나오는 얘기다. 토지이동정리. 소유자정리는 아니죠. 토지이동정리. 단 뭐는 빼라. 신규등록은 빼라. 신규등록은. 그래서 밑에 등기촉탁사유에서. 박스에 7개가 나오는데. 1번에 맨 끝에 가로. 신규등록은 제외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박스 안에서 1번에 맨 끝에 가로. 토지이동 중에서 뭐는 빼라. 신규등록은 빼라.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04번. 제목이. 지적공부정리. 등자를 꼭 쓰세요. 요 말을 빼면 안돼요. 책의 제목에다가. 지적공부정리 등의 통지. 지적공부정리 등의 통지. 13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파란 04번. 제목이 뭐라고요. 지적공부정리 등의 통지. 자. 조문을 읽어볼게요. 자. 아래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아래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 동그라미 치세요. 등록. 하거나. 끊어요. 그리고 끊어. 사선으로 끊어. 그 다음에. 복구 동그라미. 말소 동그라미. 등기 촉탁 동그라미. 한때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그 사실을 통제한다. 이게 조문이에요. 자. 누가 누구에게 통제하라고요. 지적소관청이 누구에게 소유자에요. 뭐 했으면. 동그라미 치는 단어를 읽으시라고. 등록. 복구. 말소. 등기 촉탁. 이런 거 했으면. 알려주라. 이런 얘기에요. 등록했으면. 등록했다고. 통제하고. 복구했으면. 복구했다고. 통제해주고. 말소했으면. 말소했다고. 통제하고. 등기 촉탁했으면. 등기 촉탁했다고. 이런 이런 했다고. 통제. 말 이해되시죠. 이게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 조문. 조문 제목이. 등록. 다른 말로 뭐죠. 정리잖아요. 등록이나 정리나 같은 말이잖아요. 등록. 정리죠. 뒤에 또 있나요. 이것만 있는게 아니라. 복구. 말소. 등기 촉탁. 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등이라고 하는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래 뭐라고요. 정리. 등의 통제. 정리했을 때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리. 등의 통제. 이 개념이 중요해요. 이 개념을. 출제자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오류가 있었어. 제작년에 모두 정답이었던게. 이 문제에요. 그래서. 밑에. 구체적으로. 9개가 있는거 보이세요. 9개. 1번부터 9번까지. 그럼 그거 외우실 필요가 없어.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라. 그럼. 웬만하면 다 통제한다에요. 뭐라고요. 웬만하면 다 통제에요. 그래서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 웬만하면 다 통제인데. 통제하지 않는거. 책에는 정리가 안되어있지만. 요거 정리하시라고. 거기다 쓰세요. 9개의 박스 위에다가. 제목이 뭐죠. 박스 제목이. 통지 대상이죠. 통지 대상.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억은 어떻게 하시라고. 웬만하면. 웬만하면 다. 통지인데. 통제하지 않는거. 그게 답입니다. 두개. 두개가 어디에 있냐면. 요 두개에요. 소유자 정리하고. 무슨 정리. 토지동 정리 중에서 누가 신청한거. 소유자가 신청한거. 소유자가 신청한거. 다른 사람이 신청한거. 다. 통제. 통제합니다. 자. 등기 촉탁했을 때 통제해요. 등기 촉탁했을 때 통제한다고. 복구했을 때 통제해요. 웬만하면. 다 통제하는데. 통제하지 않는게. 요기에 있는거에요. 여기에 통제 안하는건 없다고. 여기에 통제 안하는건 없고. 요기. 요게 다른 말로 뭐죠. 정리잖아요. 그럼 정리쪽에서 통제하지 않는게. 두개가 있다. 그러면 정리 중에서. 소유자 정리하고. 소유자가 신청해서. 토지동 정리한 것은 통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그런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통제하는데. 시기를. 시기를. 들었는데. 등기할 필요가 있냐. 등기할 필요가 없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합니다. 웬만하면 다 통제해주는데. 이게 변경등기 할 필요가 있는 사유야. 뭐 할게 있다고요. 등기를 고쳐야 되면. 변경등기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15일을 줘요. 며칠 이내 통제해줘라. 15일. 변경등기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7일. 7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게 있을 때 시간을 더 줘야죠. 변경등기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며칠. 15일. 변경등기 할 필요가 없으면. 7일. 조문은 이제. 없는 것부터 나오죠. 밑에 읽어보실까요. 변경등기 할 필요. 한 경우부터 나와요. 필요한 경우에는 며칠. 15일. 변경등기 할 필요하지. 아는 경우에는 며칠. 7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숫자만 내는게 아니에요. 앞에 기산점도 내요. 15일은 언제부터 15일.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 등기완료통지서를. 를 접수한 날 부터 15일. 그 다음에. 7일은 언제부터 7일.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 부터 7일. 자. 여기서 볼게요. 자. 대장에요. 지목을 바꿨어요. 지목. 변경. 소유자한테 알려줘요. 응. 지금 뭐 한거죠. 대장에다 썼잖아. 대장에다 고쳐 썼다고. 소유자한테 통제해줘요. 단 뭐는 빼고. 소유자가 신청해서 쓴거는 빼고. 나머지는. 통제해주는 거잖아요. 이걸 직권으로 했다고 할게요. 직권을 했어. 그럼 소유자한테 알려줘. 네 땅 지목 바꿨다고. 통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며칠 이내 통제. 15일. 왜. 아까 이거 지목 변경했어. 그럼 등기부도. 변경 등기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소관청이 뭘 했죠. 이거 지목 변경하고 나서. 소관청이 뭐 하죠. 등기를. 촉탁을 했잖아요. 등기. 촉탁해. 그럼 등기에서 변경 등기를 해요. 그럼 등기가 끝나면 알려줘요. 등기가 끝나면 알려줘. 그것을.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해요. 말 그대로.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나와요. 그럼 이 등기완료 통지서. 어디로 줄까요. 등기소에서. 소관청으로 줘요. 누가 해달라고 했죠. 소관청에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등기법 시간에 또 나올 겁니다. 등기완료 통지서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해달라고 한 사람한테 줘요. 소유자가 해달라고 했나 이거. 등기 촉탁했다니까. 소유자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지적. 소관청에서 해달라고 했잖아. 그럼 등기 끝나면 소유자한테 보낸 게 아니라. 지적. 소관청. 시군구청장한테 보낸다고요. 그럼 시군구청장은 등기서부터 뭘 받았죠.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 받았냐고. 받았잖아요. 그럼 받고 나서 누구에게도 알려라. 소유자에게도 알려라. 며칠 이내. 15일에. 그럼 15일 앞에 붙은 말.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되셨습니까. 네. 두 번 냈어요. 장애에도 낸 게 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 했어요. 신규 등록. 처음으로 대장 만드는 거. 신규 등록을 했는데. 직권으로 했대. 소유자한테 알려요. 소유자에게 통지해주냐고. 대장을 처음 만드는 거. 신규 등록했다고. 그럼 네 땅 대장 만들었다. 라고 알려주냐고요. 알려주냐고. 어떻게 했으니까. 직권을. 소유자가 신청해서 했으면 알릴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했다고. 직권했으면 소유자에게 통지해줘요. 며칠 이내에 통지. 7일이지. 7일. 신규 등록은 뭐 할 게 없어. 등기. 변경 등기 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7일. 그럼 7일은 언제부터 7일. 대장에다가 쓴 날.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정리하시겠죠. 그래서 15일 앞에 붙는 말은. 15일은 뭐가 되고 나서. 등기가 끝나고 나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그 다음에 등기할 필요가 없으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자. 요렇게 정리하시는 게. 지적공부 정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137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번 나왔는데. 작년 문제 바로 볼게요. 작년. 거의 다 맞추셨죠. 137페이지. 9번 문제 보시면. 작년 문제죠. 137페이지 9번 문제. 작년 문제. 자. 지적정리 등. 자. 정식으로 다 읽어볼게요. 공간점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증이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그렇게 냈죠. 조문 제목이 뭐였다고요.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조문이에요. 예. 통지하여야 되는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면. 며칠. 숫자부터 7일. 7일.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7일. 언제부터 7일.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넣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니까. 15일. 15일은 언제부터 15일.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되셨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게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복습을 하실 때. 복습하시죠. 복습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한번 이렇게 쭉 그려보세요. 예. 정리. 지적공부에 정리. 정리는 뭐가 있다. 토지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가 있다. 누가 있다. 정리 놔두시고. 그럼 이걸 했을 때 등기부하고는 어떤 관계냐. 토지동 정리는. 지적부터 정리가 되고. 등기부 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 변경 등기를. 촉탁하래. 단. 신규등록은 할 데 없어. 신규등록 등기부가 없다.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터 바뀌고 오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근거로 해요. 그런데 신규등록 할 때는 등기부가 없다. 그래서 누가 조사한다. 지적. 소관청이 조사한다. 그 다음에 이런 정리를 했는데 잘못했어. 잘못 썼어. 그럼 뭘 하는 거죠. 정정으로 가는 거죠. 정정. 그럼 정정도.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이 있고 소유자에 관한 정정. 그럼 토지 표시 관한 상황을 정정할 때는 직권도 되고 신청도 되는데 신청은 외울 거 없어요. 다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직권은 제한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직권을 한다. 처음부터 잘못 썼다든지 이해관계가 안 생긴다든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알려졌다. 오류가 있다고 알려줬 때는 직권 정정할 수 있다. 소유자의 인척사항이 잘못되었다. 그때 정정할 때는 등기부고 정정해요. 등기부가 없다면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한 점에 따라서 정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정리를 했어요. 소유자한테 알려요. 정리했다고 소유자한테 알리는데 요거는 통제할 필요 없어. 소유자가 고쳤다고는 통제할 필요가 없다. 왜? 등기가 먼저 바뀌고 온 거니까. 근데 요거 정리한 것은 통제를 해주되 소유자 신청했으면 구태에서 통제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통제를 해주는데 등기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7일짜리가 있고 15일짜리.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지적 정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지적 측량은 좀 쳤다 가실까요? 자 138페이지 가겠습니다. 지적 측량. 마지막 파트에요. 측량인데 측량 중에서 무슨 측량? 지적 측량. 지적 하려고 하는 거에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고 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등록 뿐만 아니라 복원하기 위한 측량도 지적 측량이에요. 복원이라는 말은 땅에다가 표시해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139페이지입니다.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해 복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등록하는 것도 지적 측량이고 복원하기 위한 것도 지적 측량이에요. 위하여 끊고 그래서 법에 따른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뭘 정한다고요? 경계 좌표 면적. 지목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죠? 지목은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측량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 지적 확정 측량하고 지적 재수사 측량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다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이다. 넘겨 보시고 그 다음에 02번에 가시면 지적 시행 구분및 종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측량은요 측량이라는 것은 공간 상에서 제일 처음에 뭘 구하는 거냐면 점을 구하는 게 점 점의 위치를 찾는 거에요. 점을 찾았으면 선이 나오는 거고 선이 나오면 면이 나오는 거고 면이 합쳐지면 입체가 되는 거에요. 이게 측량의 순서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적 측량을 하겠다고 측량 중에서 무슨 측량? 지적 측량 지적 측량도 순서가 제일 먼저 뭘 구하는 거에요? 점을 구하는 게 점 점을 구하는 데 점의 종류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적 기준점 그 다음에 경계점 점이죠 점 점이라고 점의 종류가 두 개에요. 무슨 점? 무슨 점? 지적 기준점 경계점 지적 기준점은 지적 측량하는 데 쓰는 기준점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종류가 세 개가 있어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용어는 익히셔야 됩니다. 지적 도근점 그래서 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에요.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지고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 보조가 되는 지적 삼각 보조점 만들고 그 다음에 도근점 도면에 근거되는 기준점 이게 기준점 세 개에요. 그럼 이런게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땅에 박혀 있어요. 땅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럼 설치되어 있으면 도면에도 표시 하나요? 도면에다가도 이 자리에 이런 기준점이 있다고 표시할 때 부호가 지적 삼각점은 요거였죠. 십자가 그리면 지적 삼각점이고 까만색이다 까만색이다 그럼 지적 삼각 보조점이고 하얀색 동그라미면 지적 도근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을 이용해서 뭘 구하는 거에요? 경계점 그 필치마다 꼭지점에 해당하는 경계점 그럼 경계점을 연결한 직선 이 경계죠. 점을 구했으면 점을 연결한 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돼? 경계 그럼 경계를 연결하면 모양이 나와요. 경계를 연결하면 토지 모양이 나오니까 이게 면적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 측량은 입체 측량까지 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지적 측량은 입체 측량이 아니라고 토지에 어디까지 구한다? 면적까지 구합니다. 지적 측량은 평면 측량이에요. 그런데 이 때 지적 측량의 단계가 이럴 때 이렇게 나눠서 이 윗 단계 뭐 구하는 거죠? 기준점 이 윗 단계의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해요. 이 밑에 단계의 측량을 세부 측량 측량은 지적 측량을 크게 둘로 구분한다고 뭐랑 뭐로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 그럼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초 측량이 되어 있어야 이걸 이용해서 세부 측량 개개필제 경계자표 면적을 구합니다. 그럼 기초 측량은 종류가 3개에요. 기초 측량은 뭘 구하는 거죠? 지적 기준점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준점 이름이 3개니까 측량 이름도 3개 그럼 여기다 측량자 붙이면 돼요.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이 3개의 측량을 뭐라고 하고 기초 측량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세부 측량 나머지는 다 세부 측량 읽어볼까요? 지적 측량 구분 지적 측량은 뭘로 구분한다?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을 구분한다 되셨죠? 그럼 이제 밑으로 가세요. 맨 밑에 2번 지적 측량의 종류와 실시 기준이란 말 보이세요? 거기에 있는 것 중에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기초 측량은 3개에요. 동그라미 1번 지적 삼각점 측량 동그라미 2번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네 지적 도근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은 넘버링이 안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3번이라고 여러분 쓰세요. 1, 2, 3 이렇게 나가야죠. 1번 지적 삼각점 측량 2번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3번 지적 도근점 측량 나머지는 다 세부 측량 세부 측량을 외우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3개 빼고 나머지는 다 세부 측량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절 지적 측량 대상 방법 지적 측량 대상 별표 치시고 밑에 박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일 기본 문제예요. 이럴 때 지적 측량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신규 등록은 지적 측량 대상이에요. 신규 등록 하려면 지적 측량을 해야죠. 분할 해야죠. 합병 안 해요. 지목 변경 안 하죠. 합병 지목 변경은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럼 측량 할 때 대상이 될 때 그 이름을 익히세요. 첫 번째 기준점을 정할 때 측량해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측량한다고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기초 측량 아까 했던 거 옆에 나오죠. 무슨 측량? 기초 측량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또는 시소의사가 수행자가 행한 지역직선거를 검사할 때도 측량 이걸 검사 측량 검사하는 측량이다. 복구할 때 측량합니다. 신규 등록 측량하고요. 등록 전환 측량하고요. 분할 측량하고요. 바다로 들어가면 말소하죠. 그럼 잘못 말소에서 회복도 한다고 말소 회복 측량이 있고요. 축적 변경할 때 오늘 공부한 거 측량해요. 축적 변경 측량 정정할 때 측량하는데 그거 읽어볼게요. 지적금의 등록상을 정조하는 경우 지적금의 등록상 정정 측량 요 때 등록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경계자표 면적이겠지. 지적금의 등록상 그럼 어떤 게 등록되어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번을 고칠 때 측량할 필요는 없지. 지목을 정정할 때 측량할 필요 없죠. 근데 경계 좌표 면적 이런 건 측량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정정할 때는 측량한다 이런 뜻이겠네. 그게 무슨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그래서 기출문제가 지목 경계 좌표 등을 정정할 때 측량한다. X죠. 뭐가 틀린 거예요? 지목이라는 게 틀린 거였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할 때 측량해요.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때 측량 이름이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제조사 할 때 측량해요. 지적 제조사 할 때 하는 거 지적 제조사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 그 다음에 10번 경계점을 지상해 복원할 때 측량해요. 복원 땅에다가 말툭 같은 거 표시해 주는 거 그 경계 복원 측량 그 다음에 13번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 도임에 대해 도록된 경계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하는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 입니다.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을 묶어 두세요. 경계 복원하고 지적 현황 맨 밑에 있는 거 12번 13번은 항상 같이 다녀요. 이 두 개 뭐하고 뭐예요?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을 묶어요. 항상 같이 다닐 겁니다. 좀 이따 또 할게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지적 제 방법이라고 하는 조문이 있어요. 제목 보이세요? 지적 제 방법 중요한 조문은 아닌데 이게 측량 도구들의 이름이에요. 측량 도구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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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판이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남자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렇게 돼서 평판이라고 해요. 측량 도구의 도구 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 옆에 사람 세워놓고 이거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사람 세워놓고 돌려가면서 보면서 이거 제도를 하는 거라고 측량을 하는 거에요. 이 도구를 뭐라고 한다? 평판 이거 이용하면 무슨 측량? 평판 일제시대 때 이걸로 했겠죠? 오래된 거라고 해요. 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평판 그 다음에 전자장치가 붙어있으면 무슨 평판? 전자병판 그래요. 그 다음에 경위 경위 전파기 경위는 이제 높낮이 구하는 거고요. 높낮이가 아니라 수평각 재는 거고요. 전파기 광파기 이런 게 있는데 요새 여러분들 이런 건 잘 못 보죠? 여러분들 도로공사 건설 현장 이런 데 가면 기사들이 어깨에다 이렇게 매고 이렇게 생겨 가지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없나? 아니면 도로가 이런 데서 여기에 세워놓고 저쪽에 사람 한 명 있고 사람 한 명 있고 반상이 있어 가지고 보면서 측량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경위라는 것도 있고 전파기 광파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이용해서 측량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사진 이용해서 측량할 수 있다. 사진 측량 그 다음에 GPS 위성 측량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런 게 지금 뭐라고 한다고 해요? 측량 방법이요. 방법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밀해요. 개념으로 제일 오래된 게 뭐죠? 평판 제일 최신 시기 위성 측량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은요. 그 개념은 평판이니 경위 전파기 이런 것들은 뭐 구할 때 쓰는 도구냐면 요거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뭐 구할 때 점 점의 위치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선은 뭘로 구해요? 선 선은 뭘로 자로 구했죠? 도구들 얘기하는 거라고 점을 구할 때 쓰는 도구가 뭐가 있다고 평판 경위 전파기 이런 도구들은 뭐 구할 때 점 구할 때 그럼 점 구했어 그럼 선은 나오냐고 선은 뭘로 구하면 돼요? 자되고 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뭘 구해요? 면적을 구할 때 면적을 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지적측량 할 때 면적 구하는 방법은 딱 두 개예요. 전자면적 계산법 기억나세요? 전자면적 계산법 이거 얘기하는 거고 지금 평판 이런 것들은 점 얘기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기초측량 다른 말로 뭐죠? 지적 기준점 측량 지적 기준점을 구할 때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계획 세워요. 계획 수리 항상 계획부터 세워야죠. 계획 수리 그 다음에 준비 및 현지 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계산 성과표 작성 이 순서랍니다. 무슨 측량 할 때 기초측량 할 때 그 다음에 3절 인터넷 3절 제목이 지역신양 절차 별표 쳐 두시고 매년 나옵니다. 자 갑이요. 자 요거 요렇게 팔았어요. 요만큼 그럼 이제 분할을 해야 되나요? 1필지 일부만 팔아서 등기 안되니까 분할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럼 분할 그럼 분할은 측량 해야 돼요. 분할 나면 먼저 측량 해야 될 거에요. 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측량 측량을 어떻게 하느냐 절차에요. 그럼 측량 하려면 의뢰해야 돼요. 돈 주고 뭐라고요? 의뢰. 누구한테 의뢰하냐면 지적측량 수행자 수행자 지적소관청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그럼 수행자가 측량을 해요. 측량하고 측량하고 수행자가 이 측량이 그대로 확정되는게 아니라 검사를 받아야 돼요. 제대로 했는지 뭐라고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 예. 보통은 지적소관청한테 검사 받아요. 검사 검사 받구요. 검사를 받았다 통과하면 최종 결과도가 나와요. 그것을 지적측량 성과도 최종 결과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과라고 해요. 요새 서류 이름 잘 낸다고 했죠? 뭐가 나온다고요? 지적측량 성과도 나와요. 이것을 이렇게 줘요. 누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수행자 그럼 수행자가 의뢰에게 주는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절차 절차 여기다 사를 붙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문제가 있어요. 기간 기간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또 냈죠? 아산 합의 자 요거 이제 보면서 조음 보면서 할게요. 전체 흐름 보셨으니까 지적측량의 절차 첫번째 의뢰 읽습니다.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음 언어 하나에 대한 자 이를 뭐라고 한다? 지적측량 수행자 수행자의 자동으로 치시면 돼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합니다. 지적측량 수행자는 누구냐면요. 지적측량업 등록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옛날 이름이 지적공사예요. 지적공사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약자가 LX공사예요. 고속도로 가다 오시면 간판에 LX공사 이런 거 보실 거예요. LH공사가 어디죠? LH공사가 토지주택공사잖아요. 그것처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LX공사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데 옛날에는 지적공사만 지적측량 할 수 있었어요. 지금 무슨 측량이죠? 무슨 측량 하는 거죠? 지적. 돈 주고 해야 된다고. 옛날에는 지적공사만 했는데 민간 측량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우리도 지적측량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측량은 종류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적측량 우리도 해서 돈 벌게 해달라고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줬어요. 지적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지적공사 공사만 지적측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뭐 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등록은 해야 된다고. 그걸 지적측량 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나왔죠? 지적측량업 등록한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다가 의뢰하면 됩니다. 물론 제일 누구한테 많이 하겠어요. 보통은. 공사에다가 많이 합니다. 근데 민간업자에다가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을 합쳐서 합쳐서 뭐라고 표현한다. 수행자. 수행자. 그리고 지적측량 수행자 파트의 조문은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 파트는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이 명칭만 기억하세요. 누구에게 의뢰해라. 지적측량 수행자. 그러면 수행자에게 의뢰하는데요. 이게 의뢰를 못하는 게 있어요. 두 개. 자. 누구에게 의뢰하라고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그럼 검사측량을 의뢰한다. 말이 안 되죠. 검사는 누가 한 걸 검사해. 누가 한 걸. 수행자가 한 걸 검사하는데 다시 수행자한테 검사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측량을 의뢰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적제조사측량. 어때요 느낌이. 지적제조사측량. 오늘 계속 나오네. 지적제조사 할 때 측량해요. 지금 지적조사를 일제 때 했는데 그때 측량 처음에 했었고 지금 새로. 다시 조사하는 게 뭐다. 지적제조사. 그럼 새로 싹 다시 측량하고 있다고. 그럼 그거는 지적제조사 특별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지. 소유자들이 내 땅 다시 조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신청하고 의뢰하고 그러는 측량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뢰하지 않는 측량은 두 개. 뭐하고 뭐. 검사측량하고 지적제조사측량. 맨 밑에. 검사측량과 지적제조사측량은 제외한다. 되셨죠. 기출문제입니다. 넘기시고. 자. 그러면 의뢰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지적측량수행자. 그럼 수행자가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의뢰 받은 측량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짜요.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에.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지적측량수행계획서. 계획서. 무슨 계획서. 지적측량수행계획서. 파란 글씨 있죠. 작년에 쉽게 냈습니다. 답이 그거예요. 지적측량수행계획서. 누가 만든 거죠. 수행자. 수행계획서니까. 지적측량. 수행자가 만들어서.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다 제출합니다. 언제까지.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 옛날에는. 옛날 기출문제는. 시도의사에게 제출. 이게 틀렸어요. 누구에게 제출하고. 지적소관청에다. 언제까지. 다음날까지. 보시고. 자. 그러면. 계획대로 뭘 해요. 측량을 하겠죠. 그럼 측량하고 나서 뭘 받아요. 검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기간조문이죠. 기간조문.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 생겨가지고. 시험이 잘래요. 작년에도 여기 냈는데. 기간이. 일단 기본은. 측량기간이 5일이에요. 검사하는 기간은 4일. 검사하는 기간은 4일. 숫자 보이세요. 예. 5일하고. 4일. 그 왼쪽 표에서. 동지역 음면적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동지역 아니면 음면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옛날 좋은 표현이고. 그냥 지금은. 그냥. 측량기간 며칠. 5일. 검사기간. 4일. 5일은 누가 하는 기간. 수행자가 하는 기간이에요. 검사하는 기간은. 지적. 소관청에서 검사하는 기간이 며칠이다. 4일. 이게 기본기간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기준점 설치의 경우. 이때는 가산해. 자. 뭐 할 때.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여기에다가. 더해 준다고. 뭐 한다고요. 가산해 준다고. 기본은 며칠인데. 5일인데. 뭘 해야 될 때는.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가산해 줍니다. 자. 읽어볼게요. 지적. 측량기간 설치하여 측량점을 검사하는 경우.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심표 있죠. 그럼 뭐 한다는 얘기죠. 가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하는 기간을. 측량기간 검사기간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거 분할 측량. 며칠에요. 며칠 한다고. 5일에요. 자. 그럼. 소유자가. 분할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할 때. 이 점을 새로 잡아주겠죠. 새로운 경계점이 생기는 거냐고. 분할하면. 이 점을 찾는 거라고. 예. 새로운 경계점. 이걸 찾으려면. 주변에.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찾는 것은. 세부 측량이에요. 이거 찾는 것은. 세부 측량이지. 이 10번지. 분할 측량 하는 거냐고. 10번지. 분할하는 거니까. 무슨 측량. 세부 측량. 그럼 이건. 새로운 뭐가 될 거예요. 경계점이 되겠죠. 분할하게 되면. 새로운 경계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0이라는 게. 새로운 또 뭐가 되는 거고. 경계가 되고. 그럼 이쪽. 이쪽. 뭐가 또 나오는 거고.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측량이고. 세부 측량. 그럼 이걸. 잡으려면. 기술적으로. 이 주변에. 기준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건.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 만들어져 있다고. 이미 뭐는 있어. 기준점. 그럼 이 기준점을 이용해서. 측량기사들이. 점 찾는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며칠 동안. 5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뢰가 들어온. 이 동네가. 여기가. 저기. 산골짜기야. 두매 산골이야. 그럼 측량 의뢰가 들어오면. 해주긴 해줘야 돼요. 그런데. 기준점이 주변에 없어. 이거. 저 산골짜기라서. 그래서. 두매 산골이라서. 그래서. 기준점이 읍내에 있대요. 어디에 있다고. 읍내에 있어요. 읍내. 그 읍내에 있는 기준점을 따와야 돼요. 말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거 의뢰 받은 측량을 위해서. 새로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나. 기준점이 기존에는 읍내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지 이 측량을 하는 거라고. 그럼 기준점 만드는 데 시간 걸려요. 만드는 데 시간 걸리니까. 그럴 때는 뭐 해준다. 가사해준다. 뭘 해야 될 때는. 기준점을. 말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며칠을 더 주느냐. 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게. 몇 점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많이 만들어야 될 때는. 시간을 더 줘야 되겠죠. 조금 만들어도 되는 경우는. 시간을 덜 주고. 기준이 되는 개수가 15점이에요. 몇 점. 15점. 새로 만들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며칠을 가산. 4일을 가산. 국어 그대로 읽으세요.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며칠을. 4일을. 이렇게 읽죠. 그런데. 15점이 넘을 수도 있냐고. 기술적으로. 15점을 초과하는 때는. 아까 며칠이었는데. 15점 밑으로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 가산한다. 이해되세요. 네. 자. 기출문제. 자. 분할측량하는 기간은. 그냥 이렇게 시험에 냈으면. 며칠을 하시면 돼. 5일 하시면 돼. 그런데. 조건이. 기준점. 기준점. 20점을 설치하고. 분할측량하는 기간은. 그러면. 그럼 원래 며칠인데. 원래 며칠. 원래 5일인데.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 말이 나왔으니까. 원래 5일에다가. 가산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무엇에 따라. 가산하는 기간은. 갯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오면. 시험지에다 그리세요. 꼽으면 돼. 꼽으려. 그래서. 기준점이. 하나 만드는데. 며칠을 주죠. 네. 하나 만드는데. 4일. 4일을 가산한다니까. 지금. 지금 뭐 만드는데. 기준. 이거 하는게 아니라. 이거 하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야 돼. 기준점. 기준점 만드는데. 기준점이. 하나 만드는데. 4일이에요. 10개 만드는데. 4일. 15개 만드는데. 4일. 그래서 15점. 이하는. 다 똑같이. 며칠을 더 준다고. 4일을 더 주는 거고. 그럼 초과할 수도 있냐고. 초과할 때는. 몇 점마다 끊으면 돼. 4점마다. 하루씩 더 늘어난다고요. 4점마다. 4일에. 4점마다. 1일씩. 가산한다. 16. 구간이. 16. 17. 18. 19. 이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1일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지금. 쉬운 문제가. 20점이니까. 한 구간 더 넘네. 4점마다니까. 20. 21. 22. 23. 이 구간이 들어가면. 또. 하루가 늘어나겠죠. 그럼 며칠을 가산. 6일. 그럼 원래 며칠에다가. 5일에다가. 플러스 6하면 되죠. 그럼 총 며칠. 10일. 풀 수 있겠죠.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검사기한도 똑같아요. 검사기한은 원래 며칠이죠. 4일이에요. 4일인데. 검사하기 위해서 기준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뭐 하기 위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그럼 기준점 설치하는 기한을. 가산해 줘야 되겠죠. 그럼 가산해 주는 기간은 똑같아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측량기한은. 베이스가 며칠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일부터 시작하는 거. 검사기한은. 4일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가산하는 기간은 똑같다. 그 다음에. 이 조문. 기간조문은.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지금 외운 거 있잖아요.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소유자. 의뢰인하고. 수행자하고. 합의해서 기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 요새 바쁘니까. 이거 한 30일 동안 해 줘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뭘 해서 정할 수도 있다. 합의해서 정할 수도 있다. 그럼 합의했으면. 전체 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기한으로 봐요. 뭐라고요. 4분의 3은. 측량기한으로 보고. 검사기한에도 작은 거니까. 4분의 1은. 검사기한으로 봅니다. 되셨죠. 이게. 측량기간. 이렇게 표 하나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수수료 이런 건 심해 안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검사가 나오는데. 검사에서. 일단 보실게. 검사를 누가 한다고요. 검사를 누가 한다고요. 지적. 소관청에서. 근데. 규모가 큰 건. 규모가 큰 건. 시도이사가 검사에요. 보통 누가 검사하는데. 지적. 소관청 검사하는데. 지적. 소관청 위기가 누구죠. 시도이사. 그래서 시도이사가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개념. 규모가 큰 거. 규모가 큰 거. 두 개인데. 이게 조문이 좀 이상해요. 조문이. 이거. 고쳐야 되는데. 조문 만들 때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럼 해석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라고요. 규모가. 큰 거. 누가 검사한다고. 시도이사가 검사에요. 체크는 제가 해드릴게. 네. 그럼 첫째. 자. 기초측량 누가 하죠. 이 사람이 하는 거야. 아까 이 사람이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하는 거였잖아요. 아까 합친 거였잖아. 기간을 가산했잖아. 그래서 기초측량 누가 해요. 수행자가 해. 그럼 검사 누가 해. 기준점 맞는 것도 검사한다고 누가 해. 지적. 소관측의 검사에요. 그런데. 요 기준점 세 개 있잖아요.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죠. 지적. 삼각점. 요거 한 거. 검사는 시도이사가에요. 무슨 점. 지적. 삼각점 측량한 것은 누가 검사한다고. 시도이사. 그럼 밑에 두 개는. 보통 하는 사람 누구. 지적. 소관측. 요거. 기초측량 중에서 규모가 큰 뭐. 지적. 삼각점 측량. 그 다음에. 세부측량 중에서 규모가 큰 게 뭐가 있을까요. 도시개발사업 등 할 때 하는 거. 도시개발사업 등 할 때 하는 측량 이름이 뭐죠. 지적. 확정측량이 있잖아요. 그럼 규모가 좀 커요.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거는 누가 검사한다고. 시도이사 검사에요. 그래서 규모가 큰 거 뭐하고 뭐는. 기초측량에서 하나. 세부측량에서 하나. 이렇게 빼시는데. 기초측량에서 규모가 큰 거 뭐. 지적. 삼각점측량. 세부측량 중에서 규모가 큰 거. 지적. 확정측량. 이렇게 두 개는 누가 검사한다. 시도이사. 근데 이게 한 7년 됐는데. 옛날에 이렇게 됐는데. 지적확정측량 중에서요. 옛날에는 무조건 지적확정측량 시도이사 검사를 했는데. 지적확정측량인데도 규모가 작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0세대 재개발 한대요. 지적확정측량 하나요. 아까 지적확정측량은 무슨 사업 등을 할 때.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때.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할 때 하는 측량도 1위무야. 지적확정측량인데. 같은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1000세대에 새로 신축하는 재개발사업하고. 100세대에 재개발하는 것과 규모가 다르냐고요.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규모가 작으면. 그냥 지적소환청이 하래요. 무슨 측량이더라도. 지적확정측량이더라도. 그럼 거꾸로 얘기해보면. 규모가 큰 지적확정측량은 누가 검사한다. 시도회사가 검사합니다. 그럼 체크를 어디에 하시냐면. 145표 밑에 쪽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지적상각점측량성과 보이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지적상각점측량성과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기억번호를 내려오세요.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사는. 면적규모 이상. 미쳐주시고. 면적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동그라미 치는 거 읽어보실래요? 지적상각점측량하고. 지적확정측량인데. 앞에 수직어가 붙어. 뭐라고. 면적규모 이상. 그 규모가 얼마냐. 이런 건 시험에 안냅니다. 그냥 규모가 큰 거. 규모가 큰 거.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그 동그라미 지적확정측량성과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시장이 검사한다고. 누가 검사한다고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국토부장관이 검사하는 건 없습니다. 누구요? 시도지사. 그럼 그거 두 개 빼고 나머지는. 지적소관측이 검사한다고요. 두 개.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넘기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검사를 요하지 않는 거. 검사는 왜 하는 거냐면. 지적공부에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네? 측량을 누가 했는데. 수행인자가 했는데. 이 내용 그대로 어디다가 써야 돼요.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 등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했는지 뭘 하는 거예요. 검사. 뭐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측량을 했는데. 이게 등록할 내용이 없는 측량이야. 그럼 검사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 할 게 없다고. 등록할 게 없어. 그럼 등록. 다른 말로 뭐죠. 정리.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글을 읽어볼까요. 맨 위에. 지금 146페이지 하고 있어요. 맨 위에. 검사를 요하지 않는 세부 측량. 뭐라고 돼 있죠.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말 이해되세요. 지적공부에 뭐 쓸 게 없다고.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게 두 개예요. 밑에 두 개. 경계. 보건 측량. 그럼 경계 보건 측량을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이 토지에. 이 토지에 분할 측량을 했어요. 분할 측량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도면에 세로 선이 나와요. 세로 선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토지에. 이 토지에 분할한 다음에 세월을 흘려서. 경계 보건 측량을 했어요. 그럼. 보건을 해준다고 했죠. 보건은 뭐죠. 땅에다가 말툭 박아주는 거죠. 땅에다가 말툭 표시해주는 걸 보건이라고 한다고. 그럼 경계 보건 측량하면. 도면에 뭐 바뀌는 거 없다고. 세로 그릴 것이. 그거 그냥 땅에다 박아주는 거예요. 그걸 무슨 측량이래. 경계. 보건 측량. 뭐 할 게 없어. 정리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뭘 안 받아도 된다. 검사를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현황 측량이 뭐였죠. 재작년, 재작년 연속 나오는데.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현황이에요. 자 다시 앞에. 아까 빨리 읽어서 그런가. 141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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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쪽에 묶었죠. 141페이지에. 맨 밑에 두 개 묶었죠. 뭐하고 뭐로 묶여다닌다. 경계 보건하고. 지적 현황 측은 묶여다닌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개는 검사를 안 받아요. 이 두 개는 정리할 것이 없어요. 그럼 현황 측량 읽어보시래요. 13번. 지상 건축물의 현황. 자 무엇의 현황이라고요. 건물의 현황. 그럼 건물은 땅에 있나요. 건물은 땅에다가 짓냐고. 그럼 땅에 지금 뭐가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 위치 현황을 보고자 하는 측량이 뭐라고 한다.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그럼 현황 측량을 해요. 그럼 토지 표시가 바뀌는 거 있나. 땅은 그대로 있냐고. 땅은 그대로 있고. 땅 위에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보는 거라니까요. 그럼 토지 표시가 바뀌는 것은 없죠. 그럼 토지 표시 바뀌는 것. 새로 정리할 것이 없으니까. 뭐 받을 필요가 없다. 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두 개. 검사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146페이지에. 3번. 제목이 뭡니까. 측량. 성과도. 검사 통과 했대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측량. 성과도 나와요. 누구에게 준다고. 수행자에게 줘요. 소유자한테 준다. 의뢰인에게 준다. 그러면 안 된다고. 소관청은 누구에게 줘요. 지적. 측량. 수행자. 읽을까요. 지적. 소관청은. 관계법 내의 저쪽으로 판단을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측량. 지적. 측량. 성과도를 누구에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발급한다. 수행자에게.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다시 누구에게. 의뢰인에게. 측량. 의뢰인에게. 직접 발급한다. 절차예요. 절차. 됐습니다. 전체 흐름. 이해되세요. 네. 전체. 이게. 지적. 측량. 절차인데. 전체 흐름에서. 일단. 단서들 정리 꼭 하세요. 다. 기출문제니까. 자. 의뢰 누구에게 하는데. 수행자에게 의뢰하는데. 의뢰 못하는게 있나요. 두개. 검사. 측량하고. 제조사. 제조사는. 자동으로 진행되는거라고. 검사. 측량하고. 제조사. 측량을 의뢰할 수가 없다. 측량하고. 지적. 소관청한테. 검사를 받아. 지적. 소관청한테. 검사 받아. 근데. 규모가 크면. 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의사한테. 검사 받는거. 두개. 뭐하고 뭐에요. 지적. 삼각점. 측량하고. 규모가 큰. 지적. 확정. 확정. 측량하고. 누구한테 검사 받아라. 시도의사. 아예 검사 받을 필요가 없는게 있어. 새로 정리할게 없는거. 경계. 보건측량하고. 지적. 현황. 검사할 필요가 없다. 둘둘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간. 숫자 정리하시면 되요.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산해준다. 기준점의 개수가.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며칠을.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 가산한다. 조문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의해서 정할수도 있다. 따로 합의해서 기간을 정할수도 있다. 그럼 전체 합의한 기간 중에서. 계약기간 중에서. 4분의 3이.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147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측량. 기준점. 이거 넘기세요.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고요. 148페이지. 맨 밑에 핵심콕콕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이십니까. 거기 별표 쳐 두시고. 은근히 잘 내요. 별거 아닌데. 지적기준점이 몇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한다. 제일 큰 거 뭐였죠. 지적상각점. 누가 관리해요. 시도의사. 아까 검사 누가 했어요. 시도의사와 검사에요. 지적. 삼각점 성과 관리는. 시도의사 하니까. 검사도. 시도의사. 14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그럼 밑에 있는 거 두 개는 누가 검사하고. 지적. 소관한처. 그 다음에 이 기준점 이 자료를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열람 할 수도 있어요. 다 공개돼요. 그럼 이런 열람 자료 공개 해달라. 등본 발급 해달라. 라고 할 때는. 관리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겠죠. 그럼 원래 지적상각점 성과 자료는 누가 갖고 있어요. 시도의사. 그럼 누구에게 신청하면 돼. 시도의사. 근데 이게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시도의사한테 신청할 수 있는데. 가까운 시군구청 가도 돼요. 그래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도의사 또는 누구에게. 지적. 소관한처. 지적. 또는 지적. 소관한처. 소관한처에다가 열람 신청하면 되셨죠. 이게 열람 신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제 4절은 X. 지우세요. 통으로 지우시면 돼.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자 파트는 시험 범위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통으로 지우시면 돼. 넘기세요. 151페이지. 제 5절. 4절은 통으로 지우시면 돼. 5절 제목이 뭡니까?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접부심사.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적측량을 했는데요. 잘못할 수도 있죠. 잘못됐다. 그럼 이 측량 한 개. 지적측량 한 개. 제대로 됐는지. 적. 잘못됐는지. 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1위 뭐다. 지적측량 접부심사. 이거 심의기간이 어디다. 지적위원회. 아까 지적측량에 권하 있는 기관. 지적위원회란 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적위원회. 그럼 지적측량 접부심사는 2심제예요. 몇 심제라고요? 2심제. 그래서 1심이 있고 2심이 있는데 2심을 재심사라고 해요. 그냥 심사하면 1심. 그 다음에 재심사는 2심. 그럼 지적위원회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1심. 심사하는 데가 지방지적위원회. 2심에 해당하는 재심사하는 데가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지적위원회는 종류가 두 개입니다.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있고요.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뭘 둡니다? 중앙지적위원회를 둡니다. 그럼 여기서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 다섯 개. 그거 잘냅니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사. 다섯 개. 일단 3번에 재심사 보이세요? 동그라미 3번에 재심사 보이죠?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재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전혀 달라요. 그냥 심사하면 어디? 지방. 재심사 그러면 중앙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번에 정책개발 밑줄 치고. 정책개발. 그 다음에 니은번에 연구. 기술연구 밑줄 치고. 디귿번에 재심사 밑줄 치고. 니은번에 기술자 양성이 밑줄 치고. 니은번에 징계 밑줄 치고. 그거 일일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키워드만 보시면 돼. 정책개발에요. 뭐 한다고? 정책도 개발하고. 기술도 연구하고. 재심사도 하고. 지적기술자들 양성도 하고. 거꾸로 잘못했으면.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다?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아닙니다.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밑에. 시도에. 맨 밑에. 어디에?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듭니다. 뭐하려고 하면 지적자 접부심사. 청구상 심의하기 위해서. 접부심사요. 그냥 심사. 아까 재심사는 어디? 중앙. 그냥 접부심사는 지방. 지방. 어디에 있어요? 지방은? 시도에. 그래서 장애도 냈지만. 여러분들. 우리 지적법에서 기관하면. 3단계 하면 어떻게 나눴죠? 지적과 관련된 3단계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국토부장과. 그 다음에 애가. 시도의사. 맨 밑에가. 지적소관. 이렇게 3단계잖아요. 근데 이 지적측량 접부심사는 2단계죠. 1심, 2심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도. 시도에 뭐가 있고. 지방지적에 있고. 국토교통부에. 중앙. 그럼 지적 소관청에는 지적위원 하는 거 없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넘깁니다.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 구성. 중앙지적위원회. 맨 위에.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 숫자가 몇이죠? 5명 이상 10명 이하.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토부 지적 담당 국장.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국토부 지적 담당 과장. 당연직이에요. 국토부 지적 담당 국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지적 담당 과장이. 중앙지적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협 풍부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의 임명. 작년에 이걸 냈죠? 누가 임명한다고? 국토부 장관. 위원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임명한다고? 장관의 임명. 국토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그 위원장은 임기가 없죠? 당연직이죠? 아까 위원장이 누구죠? 국토부 지적 담당 국장이잖아요. 국장이 바뀌면. 위원장도 자동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기가 없죠.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그럼 시험 보실 때 포함한 X죠?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그 정도까지 읽으세요. 그 다음에 8안 3번. 지적위원회 회의 등 소재. 이거는 다 똑같아요. 아까 우리 지적법에서 위원회는 축첩변경위원회 기억나시나? 축첩변경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가 축첩변경위원회. 항상 모든 위원회는 누가 회의 소집한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럼 회의할 때 미리 통제해요.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럼 몇 명 와야 회의 시작. 과반수 출서. 그 다음에 과반수 찬서.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자면 아까 축첩변경위원회는 위원수가 5인 이상 10인이네. 지적위원회도 5인 이상 10인이네. 숫자는 똑같은데 아까 축첩변경위원회는 특징이에요. 위원 중에 소유자가 끼어 있어야죠. 아까 소유자가 2분의 2 이상 끼어 있고. 지적전문가하고 소유자가 끼어 있는 거고. 지역유지들하고. 그래서 지적위원회는 다 지적전문가들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지적전문가들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02번에. 제목이 뭡니까? 지적측량 접부심사. 자. 읽어볼게요. 소유자. 이해관계 또는 지적측량 수유자.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자. 밑줄. 관할 시도의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접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접부심사 청구해요. 근데 어디에 있죠. 지방이. 시도에 있으니까 표현이 어떻게 되죠. 시도의사를 거쳐. 시도의사를 거쳐. 그럼 일단 누가 받는다는 얘기죠. 거쳐서 가니까. 시도의사가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시도의사가 지방지적위원회에 해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 2번을 읽으십시오. 지적측량 접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의사는. 숫자 체크하시고요. 30일 이내. 다음의 상황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해부. 해부. 자. 그럼 이제 3번을 볼게요. 밑에 3번. 그럼 해부를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시도의사로부터 지방지적위원회에 받았잖아요. 그럼 심의결을 60일 이내야 돼요. 몇일이네요. 60일. 그럼 부득이하면 한 번 연장이 돼요. 30일. 그럼 60 플러스 30이에요. 몇일이라고요. 60 플러스 30. 숫자 체크하시고요. 그럼 의결을 했다. 그러면 의결서를 시도의사에게 송부합니다. 자. 누가 의결했죠 지금. 지방지적위원회가 의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의결서를 지체 없이 해요. 뭐라고요. 지체 없이 어디로 송부. 시도의사에게 송부. 그럼 시도의사는 의결서 받았나요. 의결서 받았잖아요. 그럼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줘야 되겠죠. 통지는 7일. 며칠이내. 7일이내. 그럼 이 통지를 받은 자가 불복할 수도 있어요. 그걸 재심사청구자 할까. 2심이 뭐라고요. 재심사. 재심사청구는 90일. 며칠이내. 90일. 90일. 우리 지적법에서 90일은 딱 두 개입니다. 재심사청구하고 지난번에 했던 말소. 받으려는 토지의 말소는 며칠이다. 90일. 딱 두 개만 90일이에요. 그리고 재심사절차는 밑에 우리 책에 3반 재심사절차가 쭉 나오는데. 그건 우리 법은 간단하게 심사절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냥 심사에서 시도의사는 재심사에서는 뭐로 바꾸고. 국토부장관으로 바꾸고. 아까 심사에서 지방지적위원은 재심사에서는 중앙지적위원에 고쳐서 읽으시면 됩니다. 중앙지적위원에 고쳐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지적시냐 적부심사인데. 값 소유 땅 10번지. 을 소유 토지 11번지인데요. 지금 이게 도면에 지적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면을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가비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아무리 봐도 우리 밭은 자연적인 경기가.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 측량 잘못한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냐고요. 그러면 이 하얀선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측량한 건가요? 도면에 등록할 때 측량을 해서 그린 거잖아요. 그런데 가위복이 이게 측량을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이 측량이 제대로 된 건지 봐달라고 할 수 있다고. 이게 뭐라고요? 이름부터 자꾸 숙지하자고. 지적측량적부심사. 지금 뭐하고 있는 중? 지적측량적부. 측량한 건 잘못된지를 봐달라고. 지적측량적부심사. 자, 값이 청구할게요. 값이 청구합니다. 자, 어디에다 청구해요? 아까 우리 쭉 책에다 정리한 거 다시 보자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 지방지적위원에다가 청구합니다. 어디를 거쳐? 시도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 그럼 시도사가 먼저 받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회부하는 거죠. 뭔다고요? 회부. 며칠이내 회부하래요? 30일이내. 자꾸 미루지 마시고. 할 때 한번 해봐요. 자꾸 반복해서. 까먹는 한이 있어도. 며칠이내 회부? 30일이내. 그러면 지방지원 회부 받았죠? 그러면 심의. 의결을 할 거라고. 며칠이내. 60일이내. 한번 연장은 돼요. 그래서 60 플러스. 30. 그럼 의결을 했으면 의결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의결서를 어디로 보내? 시도의사에게. 소관청에서 보낸다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누구에게? 시도의사에게. 언제 보내요? 지처 없이 보내요. 그럼 시도의사가 청구인한테 통지해 주겠죠? 통지는 며칠이내 해 줘라. 7일이내 해 줍니다. 통지를 받았는데 지방지적위원에서 이건 네 느낌이고 이게 맞아. 안 받아줬어. 그럼 불복할 수도 있다. 그게 뭐다? 재심사. 그럼 재심사는 며칠이내 해 줘라. 90. 90이내 합니다. 그럼 재심사하는 데가 어디죠? 중앙. 중앙이라고. 중앙지적위원은 어디에 있어요? 국토부에 있으니까. 여기선 표현이 어떻게 있어요? 국토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에 청구해야 된다. 그럼 중앙지적위원이 어디로 회부? 아니 국토부 장관이 어디로 회부? 중앙지적위원에 며칠이내 회부?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30이내 회부. 그럼 여기서 며칠이내 의결. 60 플러스 30. 그럼 의결했으면 의결서를 어디로 보내요? 회부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일을 보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내. 지쳐. 지쳐. 지금 국토부 장관이 청구인한테 결과를 통제해 주는 건 며칠이내. 7일이내. 그 위에 절차는 밑이랑 똑같다고요. 밑에 똑같은 시조회사를 여기서는 국토부 장관. 지방지적위원을 중앙지적위원에 고쳐 읽으시면 됩니다. 중앙지적위원에서 정밀하게 해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맞네. 이 사람 얘기가 맞아. 이게 아니야. 측량 잘못한 게 맞아. 그래서 의결서에요. 어디에? 의결서에 저 토지를 도면대로 경계를 정정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요? 경계를 정정하라. 그러면 이제 이거 지우고 이렇게 고친 거잖아요. 면적의 증감이 있나요? 면적의 증감이 있죠. 그러면 의결서가 청구인한테도 가는데 소관청한테도 가요. 어디로도 간다고? 지적소관청. 그럼 소관청에서 이거 받았냐고요. 그럼 받았어. 그럼 정정해요? 정정하는데 이때 정정은 직권정정이라고. 무엇이냐? 면적의 증감이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에서 준 거냐고요. 잘못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 직권정정 중에서 어디에 의결서? 지적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른 정정, 직권정정. 기억나시죠? 그렇게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게 지적측량 접부심사에요. 됐습니까?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2회 때 문제 볼까요? 156페이지. 기억나시나 한번 보세요.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 보실까요? 옳은 것. 1번. 지적측량 접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땡이죠. 땡. 여기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 지적소관청 나오면 안 되잖아요. 누구야? 희도의 사람이에요. 시도지사는. 며칠이네. 30이네. 다툼이 되는 지적사관청을 쭉쭉쭉쭉해서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쭉쭉쭉해서 누구에게? 지방. 맨 끝에. 지방. 지적위를 해부해야 한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해부하라고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희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해부합니다. 소관청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지적시장 접부심사 청구 해부하던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는 그 심사청구 해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한다. 아까 60 플러스 30 기억나죠? 기본 일수가 60이죠. 90일이 아니라 땡이죠? 땡. 그 다음에 3번.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30이죠? 30. 60 플러스 30. 4번. 시도의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시장 접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시장 접부심사 청구인 및 이관계 내 의결서를 통지해야 된다. 아까 결과 통지.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이게 맞네. 이게 틀린 게 없네요. 맞고. 5번.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사를 거쳐 중앙지에 지인사 청구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국토부 장관을 거쳐. 시도의사를 거쳐 그러면 지방. 국토부 장관을 거쳐 그러면 어디로? 중앙. 며칠 이내. 90일 이내. 다른 건 다 맞는데 시도의사가 틀린 거죠. 문제 유형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식의 문제니까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면 지적 측량 다 마친 겁니다. 지적법 다 오늘 끝냈는데요. 다음 시간에 부종사 등기법 갈게요. 오늘 뭐 공부하셨죠? 첫째 시간에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뭐 했죠? 축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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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첩변경 할 때 절차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리니까 기억나나 보세요. 제일 먼저 동의 얻어야 돼요. 뭐 하려면? 축첩. 아까 칠판에 썼던 거 기억나요. 제일 먼저 동의. 3분의 이상의 동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축첩변경의 의결. 그 다음에 시소의사한테 승인. 승인이 떨어졌어. 올라갔죠? 공고하죠? 한다라고 공고. 이게 무슨 공고? 시행 공고. 공고 20일 이상 해요. 며칠 이상? 20일. 들어갈수록 공고기한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맨 앞에 공고가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공고가 나면 뭘 해야 되죠? 말툭 박아야 돼. 우리 동네 공고 떴다니까 뭐 한다고? 축첩변경 한다고 소유자들이 여기가 내 땅이라고 표시해야 된다고. 말툭을 며칠이내 박아라? 30일이내. 그걸 가지고 새로 측량을 해. 새로 바뀐 내용들을 서류에 써. 그게 뭐죠? 조서. 그게 뭐예요? 지번별 조서. 그럼 조서상에 면적의 증감이 나와요. 면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면적이 바뀐 만큼 청산을 해준다. 그럼 청산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얼마짜리 토지인지 가격을 조사해야 돼. 누가 조사해? 지적. 소관처의 가격 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을 축첩변경에 의해서 주면 축첩변경에 의해서 심의, 의결을 해요. 그럼 결정하면 결정됐다고. 공고. 며칠 이상. 15일 이상. 뒤로 가서 줄여줘라. 20, 이거는 15. 그럼 공고가 나면 통지서 보내요. 납부, 고지서, 수령, 통지서. 며칠 이내에 보내줘라. 20일 이내에. 그럼 그 받은 사람들은 돈 내야 돼요? 돈 내야 될 사람이 얼마 이내? 6개월. 소관처에서 돈 주는 것도. 6개월. 이 신청할 사람이 있으면 그 고지서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이 신청하고 이 신청에 대한 심의결도 한 달 이내에 해줘야 돼요. 그런 거 다 끝나서 청산금이 돈이 다 왔다 갔다. 지급이 완료되었다. 그럼 이제 뭐 한다? 확정 공고. 확정 공고 했어요. 아직 대장에서는 아직 안 썼어. 그래도 확정 공고가 나면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되셨죠?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정리하고 등기 축탁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축첩변경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뭐 공부하셨죠? 후반부에? 응? 후반부에? 토지 이동에 계신. 신청권자라고 되어 있는 거. 토지 이동은 어떻게 시작해요? 누가 하는데? 지적? 소관청이 안 하는데 신청해서 해요? 보통은 신청. 누가 신청? 소유자 신청. 근데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네 사람. 그 정도만 하죠. 네 사람. 머리 아파 죽겠는데. 공공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 회장이나 지자체장.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 집합권 보상 관리이나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채권자. 네 개 있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신청을 소유자가 못해요. 누구만 한다. 사업 시행자. 그래서 특례. 도시개발 사업 등의 특례. 이게 신청 파트고. 그 다음에 신청 이런 거.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직권으로 한다. 직권은 앞에 있었고요. 이게 첫째 시간에 한 거예요. 둘째 시간에 뭐 하셨죠. 둘째 시간. 저 소리 좀 난대요. 선생님. 소리난대요. 예. 집중하다보면 그러세요. 예. 지적 정리 공부하셨죠. 네. 둘째 시간에 뭐 한 거예요. 지적 정리. 여기서부터 쭉 같은 거 기억나세요. 지적 정리는 토지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가 있다. 등기부와의 관계. 아까 화살표 왔다 갔다 했던 거. 그 다음에 정리 했어요. 근데 잘못했어요. 그럼 뭐 한다. 정정한다. 그럼 정정도.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이 있고 소유자에 관한 정정. 토지 표시 정정은 직권으로 돼요. 법에서 정한 게 있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신청은 다 돼도 직권 정정은 법에서 정한 것만.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거. 처음부터 잘못 쓴 거.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안 생기는 거. 그 다음에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알려준 거. 이런 오류가 있을 때는 직권 정정한다. 되셨죠.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잘못됐어요. 그럼 정정할 땐 뭐 보고 정정해라. 등기부 보고 정정하라. 등기부가 없으면. 가족관계. 기록사항 측면에서. 이게 정정 파트예요. 그 다음에 정리 등을 했다고 알려줘요. 정리 등을 했다고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 근데 소유자 정량은 통제 안 해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신청. 토지 이동 정리를 소유자가 신청했을 때 다시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거 빼고는. 웬만하면 다 통제한. 9개 외울 필요가 없다. 웬만하면 다 통제해. 그럼 통제해줄 때 며칠 이내? 등기할 필요가 없으면 7일. 등기할 필요가 있으면 15일 이내 통제해줘라. 이게 둘째 시간에 한 거죠. 셋째 시간에 한 게 뭐죠? 지적 측량. 그럼 지적 측량은 세 군데가 중요한 파트예요. 지적 측량 언제 하느냐. 그 측량 할 때 일이 뭐냐. 그게 지적 측량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별표 친 거. 기준점 정할 때 측량해요. 지적 기준점 정할 때 측량하잖아요. 그 측량 이름을 뭐라고 한다. 기초 측량. 분할할 때 측량해요. 신규 등록할 때 측량해. 도시기발 사업할 때 측량하잖아요. 그건 1위모다.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지상에 복원할 때도 측량해. 경계 복원 측량. 건물의 현황을 도면의 경계와 대비하고 표시할 때도 측량해. 지적 현황 측량. 합병 이러면 측량 대상이 아니다. 이게 쉬운 문제인데도 용어 문제로 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지적 지상 절차예요. 세 군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측량을 이럴 때 하는데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절차. 의뢰해라. 측량하고 싶으면 의뢰하라고. 누구에게. 수행자에게. 돈 주고 의뢰해. 그럼 수행자는 의뢰를 받으면 계획 세워라. 이름이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음날까지 누구에게 줘라. 지적 소관청. 그럼 계획도로 측량하고. 소관청은 뭐하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의뢰를 못하는 게 있다. 의뢰 못하는 거예요. 의뢰. 검사 측량하고. 제조사. 제조사는 자동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검사를 안 받는 게 있다. 순서 틀리게 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거부터 할까. 규모가 큰 거. 규모가 큰 거. 규모가 큰 거는 지적. 삼각점 측량하고. 지적. 현황 말고. 확정. 현황 측량하고 확정 측량. 헷갈리지 마세요. 현황 측량은 건물의 현황을 보는 게 현황 측량이고.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할 때 땅이 새로 확정된다고. 지적. 확정 측량. 규모가 큰 거는 누가 검사한다. 희도사 검사예요. 그 다음에 새로 쓸 게 없는 측량이 있다. 경계복원 측량하고 현황 측량은 새로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간 이렇게 나오는 게 절차 문제예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지적 측량에 대해서 다툼 있을 때 청구하는 게 뭐다. 적부심사. 지적 측량. 적부심사. 이심제라고. 이심제라고.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지방지적위원회 어디에 있어요. 희도. 그럼 어떻게 표현이. 희도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그럼 희도사를 거쳐서 갈 때 30일 이내에 보내. 해부를. 30일 이내에 보내면 지방지적위원회 몇일 이내에 심의. 60 플러스 30. 60 플러스 30. 그럼 의결했으면 의결여서를 어디로 보내야 돼. 누가 해부했어요. 시도회사. 소관청 얘기 나면 안 된다니까. 시도회사에게 보내면 시도회사가 청구인에게 7일 이내의 통지. 받은 사람. 불복할 수 있다. 재심사. 재심사는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표현이. 국토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역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며칠 이내. 90이내. 위의 절차는 밑이랑 똑같다. 준용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데가 지적 측량 파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마쳤고요. 고생들 많으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등기법 들어갈게요. 주말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